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비례대표 시간 비례후보 5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생당 민생당 5번 장정숙 5번입니다. 68세 여자 현재 국회의원 민생당 원내대표 연세대 음악교육학 석사 민주당으로 5회 지선 시의원 비례 당선 6회 지선 시의원 송파 낙선 지난 총선엔 천정배에 의해 국민의당의 영입 비례 11번을 받고 당선됐습니다. 즉 두 번의 당선은 다 비례. 그렇죠. 사실 안철수 대표 몫의 비례후보들을 제외하면 딱히 어떤 코드 같은 건 없었다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천정배 안배로 들어왔었습니다. 비례로만 당선돼 봐서 그런지 비례 연속 2회차를 시도 중입니다. 지금 사실 신영합하면 이번에 되면 비례 3선이에요. 불문율 브레이커. 분당 때는 비례대표인지라 당정만 바른미래당 당무는 민주평화당에서 하는 이중생활을 해야 했고 그렇죠. 대한신당을 선택해서 원내대표가 되었을 때도 당정은 바른미래당이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대한신당에서 원내대표가 돼도 당정은 바른미래당? 왜냐하면 비례였으니까. 아. 네. 자유한국당 시절의 김연아 의원 같은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갈 수가 없죠. 명함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본의 출석률 94.87%. 보건복지와 행정안전의 출석률 96.61%. 대표법안 발의는 65개. 원안가결 1건. 가결법안은 보험업봄 개정으로 벌금 올리기. 시원치 않네요. 대한반영폐기가 26.15% 17건인데요. 두 건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당 시절입니다. 분당 후엔 일을 하기 힘들었던 걸까 싶지만. 아. 그렇죠. 후반기에 일 안 했다. 다른 당 당적 달구서 당무 보고 있었으니까 힘들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미래한국당 5번이죠. 5번이요. 네. 할 말 많은. 네. 좀 시작했습니다. 미래한국당 5번. 조수진 47세. 47세? 47잘이요. 글 쓴 거 보면 좀 아기 같아요. 네. 47세. 여. 여자. 미래한국당 대변인이고요. 전주 기전여고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졸업했습니다.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전 동아일보 부장이었습니다. 1995년 동아일보에 입사를 해서 24년간 기자로 재직을 했는데요. 동아일보의 핵심 라인인 호남 고려대 출신 그리고 동교동계의 마지막 기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스스로 알린 것도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2000년에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상을 수상했었고요. 98년부터 해외 입양 문제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취재를 한 그런 업적도 있더라고요. 2001년에는 최은희 이 기사로 기획기사로 최은희 여기자상도 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국제 엠레스티 언론상과 2009년에는 한국여기자협회 올해 여기자상도 수상했었고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의 공천을 스스로 신청을 했고요. 영입인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선이 사실상 확정 수준이 원래 넘버원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의 공천 갈등으로 인해 한성규 대표와 공병원 공간위원장이 물러나고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입교를 해서 새롭게 순번을 재조정하게 됐고 들어오게 되었죠. 대변인 유닛?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당연히 가는 사람이어서 다음 국회 막말킹의 강력후보입니다. 저는 의외로 기자상을 많이 받아서 그건 또 의외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면 취재능력을 기대한다면 당선이 됐을 경우 국정감사를 조금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길 바랍니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5번 용혜인 5번은 기본소득당 자리입니다. 부천생 경희대 정액과 나이랑 성별 아이고 죄송합니다. 30세 여성입니다. 대학 입학 후 진보신당에 입당해서 정치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얼마 되지 않은 14년 봄 온라인을 들끓게 한 한마디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과 함께 조용한 추모를 제안한 그 사람 이 일로 인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삶을 제야의 시민운동가로 강제 1차 전직 박근혜 정권 기간에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까지도 구형받았으나 집시법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알바노조 활동을 좀 했었고 16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전진배치 비례 1번을 받고 낙선 더불어시민당은 당시 노동당과 거의 동일한 의도로 올 1월 창당한 기본소득당의 후보를 5번에 런칭합니다. 배우자와 은평구에 7600만원 전세를 살고 있고 예측헌데 차는 친정에서 준 걸 타고 다니는 듯합니다. 부모 재산을 뺀 재산은 내년 8월에 받기로 한 누구 빌려준 2천만원이 전부입니다. 정의당 5번 후보 보시죠. 정의당 5번 이은주 50세 여자 서울교통공사 영무원 차장 4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졸업 현재 정의당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 특별위원장이며 전 서울지하철 노조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여성할당이긴 하지만 동시에 노동계의 역할도 갖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좀 더 명확한 포지션이 있는데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약도 노동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6억 5천 5백만원 정도 되고요. 정가는 2016년 일반교통방해 벌금 100만원은 노조활동 중에 생긴 정가 같네요.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당할 건은 두 건인데요. 하나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이 퇴직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입호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는 공사노조 간부인 이 후보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 등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법 위반 혐의로 판단을 하고 한마디로 입호보는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모순이네요. 그렇죠. 이은주 후보 측도 이를 모순된 지위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관위는 출마 전에 유권해석을 한번 보냈었는데 선관위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던 내용하고 경선은 되는데 본선은 안 된다? 그리고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코레인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과도한 제안이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확실히 고민해 볼 부분이네요. 공기업 직원이나 공기업 노조 간부는 입호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또 사례가 있고 이게 법이 바뀌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고민스러운 게 그 다음 건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위원장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내용인 즉, 서울 지하철 노조에는 작년 9월에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라는 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단장이 전 노조위원장이었는데 작년에 일부 노조원들에게 정의당 서울시당이 우리 노조의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해왔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상위 순번이 배정될 수 있다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를 국회로에서 추진단이 추천한 후보가 이은주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조에서 추진단의 활동의 일환으로 정의당 당원 가입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은주 후보 측은 이 가입 동료 운동은 전부터 있었던 당원 가입 동료 운동이었지 후보 개인의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선관위는 이 당원 가입 동료 운동에서 이은주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홍보물이 있다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치 아프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건의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고발당해 있습니다. 할당을 따지면 서울 지하철 노조 할당이겠죠. 본인이 조직을 업을려 했는지 아닌지는 사실 알래야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조직은 열심히 했다. 그렇습니다. 후보와 무관하든 관계가 없든. 그런데 이게 또 하나 골치가 아픈 게 이번 정의당이 오픈 경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으로 우르르 가입한 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가.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답답하냐면 만약에 다른 기성정당의 회사 임원 같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사원을 상대로 당원 가입 활동을 벌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소리 많이 들었을걸요. 그렇죠.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많네요. 네.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아직 고민 안 했는데 이제는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의 5번. 와 우리공화당은 아이고 다 아는 사람이요 다. 반가워라. 진, 순정 41세 여자. 또 지역구에서 차출된 비례. 그래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입니다. 이 사람 빨리 읽고 지나가요. 창원 성산에서 왔습니다. 긴 버전은 경남편 28분 44초부터 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미루고 있어요. 자영업자 캐릭터이며 당의 대변인 겸 애국집회 사회자. 따라서 간판 얼굴 T.O가 아니면 소상공인 T.O입니다. 알겠습니다. 홍 4년과 07년의 음주운전 벌금 100, 150. 지난 지선에 시의원 예비 후보였지만 경남 도의원 비례 1번으로 갔는데 두 번이나 지역구에서 철수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작년 보궐선거 때도 출마했고 전부 낙선. 나머지는 긴 버전 가세요. 힘들어요. 민중당 비례대표 5번 후보입니다. 민중당 5번 윤희숙 43세 여자 시민사회다체 활동가입니다. 안녕사네요. 경기대 문원정보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통일열차 서포터즈 대표입니다. 전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집회 기획팀장 촛불 사회자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수하게 많이 나왔던 민중당의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나 비상국민행동 이력을 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되게 많았는데 마지막이니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박근혜 퇴진 운동 이런 거 버리고 이석희 구명운동 꼭 이 두 가지 컨셉의 집회에서만 많이들 잡혀들어갔고 많이들 기조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과가 많았을 때 혹시. 재산은 1억이 조금 넘고 집회 관련 정과 6건 있습니다. 공약은 유엔사 해체 평화 군축 실현. 알겠습니다. 한국경제당의 5번 비례대표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전 진영 48세 여자 레벨업 티오 아니면 당직자 혹은 청년목 셋 중 하나일 것입니다. 티오를 그렇게 자꾸 창작해서 와요. 모르겠어서 그래. 레벨업 티오면 뭐 라노벨 티오예요? 6회 지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 부산 시의원이었거든요. 야 48세도라 청년이라 그러냐. 그렇게 돼요. 부산대 사회약석사 수료했고요. 원래는 국민의당으로 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시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던 가운데 민주당의 최인호 시당위원장과 국민의당의 배준현 시당위원장이 대승적 협의를 해서 그때 당직을 옮겼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당도 민생당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대체 뭘까? 난민 티오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의 비례 5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최단비 41세 여자 법조인 티오 은광여대 고려대 법과대 졸업 고려대 법학 석사 야 그것도 티오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티오가 어딨어? 법조인은 티오를 안 줘도 많잖아요.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4명인가 돼요. 차라리 한글 이름 티오라 그러면 이게. 원광대를 거쳐 현재 고려대에서 조교수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46회. 연수원은 36기. 법무법인 충정에서 기업 자문팀으로 변호사 생활을 했어요. 전공 상법. 그런데 대한별리사협회와 대한대무사협회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에서는 고문 변호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법률방송에서 주홍글씨 시즌2의 진행을 맡았고 무한도전에 죄악일 회차에서 기례변호사로 출연했습니다. 저희가 이 후보도 나왔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의 파트너 변호사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지역구 출마를 했죠. 서울에서. 출연 회차의 제목이 암시한 운명일까요? 2012년에 길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죄를 지어 벌금 100만 원을 냈습니다. 길과 죄. 길의 죄. 길에서 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최단비 후보 그때 무한도전 나왔을 때 주황색 자켓 입고 있었어요. 우와. 예견해. 됐어요 그럼. 네. 이상입니다. 예능TO다. 저의 예측으로는. 그게 맞겠구나. 친박신. 아니. 친박신당의 5번 비례대표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친박신당 5번. 김한나 46세 여자. 지금 유튜브. 유튜버도 아니고. 연평해전의 전사자 한상국 중사. 아. 이젠 추서 상사의 아내로 호국TO 같습니다. 한나의 감사여행이라는 유튜브의 대표입니다. 유튜브 채널이 꼭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업체 취급하네요. 7개월 전에 개설했고요. 한 것 같고요. 가장 많은 조회수는 1.8만 회. 1만 회 이상은 둘 뿐이며 대부분의 조회수는 천을 못 넘깁니다. 영상마다 편집의 기복이 좀 있습니다. 승희여대 문원정보과 졸업. 2015년에는 곤지암 도서관에서 근무한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 5번 후보 보시죠. 열린민주당 5번. 허숙정 45세 여자 기업인 김포에 사네요.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전 30기계와 보병사단 인사안전장교 중2만기 전역했습니다. 현재는 권익옹호활동가이며 성인발달장애인이라고 이걸 가로채고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인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가인지.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간밤에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죠. 왜냐하면 사람은 많거든. 네.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입니다. 그렇군요. 실제의 직업은 한가람테크의 대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여성본부 김포지역 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당의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는 힌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원내정당 5번 후보들을 보셨고요. 코리아의, 가자코리아의 5번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박월순, 54세 여자, 서울대 사회복지학 석사, 미래통합당 중앙당 부대변인이라는 직함도 갖고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정당인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 향후에 중앙의 여성위원장인데 충청에 미래당 안 가시고. 그러니까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공천신청을 했어요. 그 후 탈당합니다. 탈당한 것 같습니다. 탈당 기사는 없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가자코리아는 6번의 황태용 후보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외정당의 경우에는 5번 후보까지들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5번 비례대표 후보 확인하시죠. 국가혁명배당금당 5번 김의경, 63세 여자, 정당인이니까 당직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대 디자인학 박사로 제1무직에서 여성복 수석 디자이너였습니다. 디자인과 의류산업 직능 후보 같지만 정확한 선정기준을 알 수가 없고 정보도 거의 없습니다. 이후로 22번까지 있거든요. 이 중에는 85세 남자도 있는데 여기서 금액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전체적으로 돈 좀 버시는 직업들이에요. 국가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후보. 네. 그러네요. 자칭 발명가도 있습니다.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후보는 비례대표 5번입니다. 송혜정 55세 여자,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의 대표입니다. 지금은 이 단체의 명칭이 낙태 반대 생명사랑운동연합입니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보는 없고 주장은 많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콘돔만 끼면 성관계를 마음껏 가져도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 보시겠습니다. 최정분 52세 여자 파주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농민, 현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자이며 현 행복 꽃고 농장 춤추는 농부. 춤추는 농부가 포지션이라는 게 아니라 행복 꽃고 농장 춤추는 농부가 그거군요. 거기 법인에 운영을 한다고요. 이분이 이제 흥겨운 이름이네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댄싱 파머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재산은 5,600만 원입니다. 농장의 재산상을 놓지 않았네요. 써놓지 않았네요. 농민할당인 것 같은데요. 공약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남북그린유딜 협정체결, 농민기본소득 100만 원, 서해해상풍력발전, 그리고 개성공단, 평화태양관 프로젝트를 약속했습니다. 원회 후보들을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광고를 듣고 와서 원내정당들 5번 후보부터 확인하시죠. 6번. 6번. 죄송합니다. 이제 6라운드예요. 6,2군요. 죄송합니다. 안되긴 안되고 느리긴 느리고 충분히 고민해보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과 함께 고민해볼 의지는 있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리 라 파스티체리아 자 더불어민주당 후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미래통합당 후보 있나요? 아니요. 여긴 안됐잖아요. 1,2번은. 아. 3번부터 갑니다. 참 철학적이고 정치고 어려운 답변이죠. 그냥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자 3번 민생당의 비례대표 6번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생당 6번 이관승 61세 남자 당직자 티오 후보로 보이고 정도용계로 보입니다. 전북대 무역학 석사로 전주 코아 백화점의 회장이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생겼을 94년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이 있고 사업과는 무관해 보이는 2017년의 사고 후 미조치 벌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있는데 트위터는 지난 총선 때 전주갑 예비후보로 나갔을 때 이후로 끊겨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때 전주갑 후보 경선 여론조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 마지막 트윗입니다. 당시 경선 패배 후 좌절한 나머지 비번을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격받으면 원래 비밀번호를 까먹고 그래요. 페이스북에서는 정동경계로 보입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 6번 후보입니다. 미래한국당 6번 조태용 63세 남자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육군 입영 6개월 복무 사유는 독자입니다. 그래서 와 외교안보? 근데 장남도 육군 입영 소집회자 아 외교안보 어쨌든 자식들은 조태용 차남도 육군 입영 소집회자 아 외교안보 근데 국가안보실 1차장까지 했어요. 네. 전 외교부 1차관이고요. 저는 처음에 국가안보실 가면은 군대를 면제받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사문독자라고요. 제가 워낙 군대 쪽이 약하니까 그래서 농축산이 집에서 계속 아 외교안보는 근데 어떻게 장차남도 괜찮아요. 조태용 후보도 군대에 약해요. 장차남 모두 어떻게 또 이렇게 입영을 다 1980년 제14회 외무고시에 합격을 해서 북미 2과장 그리고 또 올라가나 봐요. 북미 1과장 그러게요. 그리고 주태국 대사관 참사관 북미국 제2심의관 북핵 외교기획단장 북미국장 장관특별보좌관 주아일랜드 대사 주호주 대사 등을 지냈고요. 아 외교부 쪽이군요. 네. 외교라인입니다. 외교 안보 안보에 자꾸 꽂혀가지고 앞에 거를 무시했어요. 죄송합니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 근무를 거쳐 육자회단 차석대표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교섭본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을 맡았고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맡았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이게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간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파트너였어요. 2019년 5월에는 문재인 정권 안보 파탄 백서 제작을 위해 자유한국당에 영입되었습니다. 이런 백서가 있네요. 네. 이거 쓰라고 영입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문학인 유닛이거든요. 2020년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를 했고 당선 안정권이 원래 4번을 받게 되었는데 역시 그 한성교회 난 때문에 명단이 재조정돼서 6번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6번 조정훈 47세 남자 6번은 국제관계 분야 아래입니다. 정당은 시대전환입니다. 그걸로 구분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서울생 연대경영학과 공인회계사 겸 UN유닛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국제개발 석사 NGO를 희망하는 세계 경제학도들에게 꽤나 인기 있는 UN사나 세계은행 YPG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에 합격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계은행 우즈벡 사무소 대표 팔레스타인 사무소 차석 등 이 사람을 넣은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은 조정훈 후보 그리고 한겨레 출신의 경제평론가 겸 방송인 이원재 씨가 주축으로 창당한 정당입니다. 제가 덕질인 시간에 얘기했죠. 당도 김밥집처럼 차있는데 꽤 많다고. 신자유주의의 회의적이며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던 학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2월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 전후로 바른미래당과 통합당, 제3지대 등 여러 옵션에 모두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 즉 이 당을 부르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선택은 의외의 더불어시민당. 이 스팟을 잡는 대가는 각 지역위원장들의 불출마였습니다. 지역위원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리더십학교에서 맺어진 인연들이므로 이곳으로 온 것이 아예 의외는 아닙니다. 정의당의 6번 비례대표 보보시죠. 정의당 6번 박창진 48세 남자 용산에 살고 있고 정당인 거제 출신입니다. 아니요 오타를 내서 무슨 대 동화대겠죠? 동화대죠. 공학의 공학의 이걸 알아본 나도 대단하다. 해성구 동화대 관광경영학과 한양대 국제관광학 석사 졸업 병역은 육군병장 만기 대표 경력은 현재 정의당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장이고요. 전 공공운수 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 그리고 전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럼요. 재산은 1억 5천 정도 됩니다. 이번 정의당 비례 경선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년할당 1번 1번 제외하고 3번부터 시작된 세 번째 짝수 순번인 8번이었어요. 그런데 2위를 했던 신장식 후보가 사퇴하면서 6번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의당의 중앙공약과 다른 개인공약이 조금 보입니다. 먼저 강력한 스튜어드십 코드와 직장 민주화법의 도입. 물론 이것은 본인이 하던 스튜어드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직장 갑질 피해 기업 무한 책임제 및 노동자 감정보호법의 제정. 본인의 캐릭터군요. 항공부문 정상화 정책 패키지라고요. 필수 공익사업자의 제약 완화와 항공부문 노동자의 권익 보호. 좋습니다. 그리고 박창진법이라고 공익제보제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의당 TVCF의 대표 모델로 나왔습니다. 브랜드죠 브랜드 어느 순간부터. 우리공화당의 6번 비례후보 확인하시죠. 김본수 61세 남자 재산이 290억이니 아마도 의료계 비례인 동시에 현질 비례를 의심하고 싶지만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꾸 그걸 아무 말이나 받쳐요. 임플란트 비례라 그러나. 그런데 플란트 본 치과의 대표원장입니다. 치과의사고요. 부동산이 굉장히 많지만 차를 봅시다. 본인 차는 아우디, 그랜저, 컨티넨탈, 카이엔이고 배우자 차는 벤틀리, 벤츠라서 총 6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차값이 제일 비싼 후보군요. 이 정도면 지금 나머지 온 나라의 후보 다 모아도 지금. 가평의 골프클럽인 아난티클럽의 회원권이 3억 9천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억 9천원이요? 아 나 왜 만을 빼먹었니? 이번 선거에서 차값 제일 비싼 후보가 허경원 후보일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많다면 재작년에 저지른 음주운전의 벌금 150만원은 편히 냈을 겁니다. 과연 이 차 중에 어떤 차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2000년 16대 총선 한나라당에서 용인 의뢰서 낙선했습니다. 아 무려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본 적이 있군요. 지난 총선에는 새누리당에서 비례 20번을 받아 낙선했습니다. 아 주로 될 만한 곳에 갔네요. 새누리당이라고 적어야 될 것을 미래통합당이라고 적었네요. 왜냐하면 그때 미래통합당이 없었다는 건 저희가 압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무실이 우즈베키스탄에도 있어요. 아 김보수 맞죠? 네. 신기하다. 중앙아시아 진출을 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긴 해요. 가진 게 맞네요. 허경영 대표가 군침을 흘렸겠어요. 빨대 뾱? 민중당의 6번 비례대표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김기완 43세 남자 마트노동자입니다. 부산대 공과대학 제적이었고요. 현재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의 연맹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재산은 8,700만 원 정도 있고요. 병역은 육군 입영 복무 완료. 그리고 정가는 노동운동 관련 정가가 4건 있습니다. 네. 그 정도고요. 한국경제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경제당 6번 박원희, 72세 여자. 전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그게 직업이야? 직업까지는 아니지만 무슨 티오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성균관대 영문학과 제적인데요. 68학번입니다. 그러네요. 딱 한 학기 다니고 제적을 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러게요. 한 학기로는 제적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때 법은 달랐나? 저기 제적대본 두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를 못해서 제적당하려면 1년 반은 걸리거든요. 아무리 적게 잡아서 1년 반이죠. 이화여되면 결혼으로 인한 제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68학번이니까 이게 민주화운동 같지도 않고. 민주화운동. 68혁명? 해외참가? 68혁명 참가. 멋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전 자유한국당 당원이잖아요. 미래한국당 공천신청자명단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국경제당인데? 네. 이 사람이 만나는데 맞아요. 전체적으로 입장들이 비슷하네요. 이 정당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난민TO가 있는 게 맞나 봅니다. 그러게요. 레퓨지들입니다.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6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6번. 김 도식. 52세 남자.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이니 안철수계 TO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측근들입니다. 동국대 영상대학원에서 콘텐츠기획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과 2건. 9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을 음주운전일 것 같고요. 05년에 주택법 위반 벌금 200만원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모르겠습니다. 네. 주택조합에서 뭘 잘못했거나 전매할 위치가 아닌데 전매를 알선했거나 시공을 잘못했거나 경쟁 입찰을 안했거나 등등 많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친박신당의 6번 비례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오경훈 56세 남자. 여전히 친박신당의 비례 후보 기준은 이유가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뭐야 또 국회의원이야. 아무래도 충성심과 유명세를 기준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 출생 대구 신암초 서울 영동중 용문고 서울대 외교학 학사 조선대 정치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박. 심지어 민주화운동 관련 정가도 보이네요. 서울대 재학 중인 86년 그때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내의실문 정치부 기자였다가 최형우 의원 비서관으로 정기에 입문. 그래서 봤더니 03년 재보궐에 나와 당선된 적이 있네요. 3번 도전해 딱 1번 당선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청장에 2번 도전합니다. 모두 낙선. 오전 1승. 모두 한나라 새누리였지만 작년에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공화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당에 홍문정이 왔다 갔어요. 홍문정이 포섭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목돼서 당적 말소형을 받았습니다. 당적 말소를 당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친박신당입니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6번 후보 보시죠. 주진형 61세 남자 경제 칼럼니스트 서울생 서울대 경제학과 존스 오키스 경제학 박사 분당사입니다. 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혁력위원회 위원이고요.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이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사장 이전에는 삼성증권, 우리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 등등 많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죠. 네. 병역은 부동시로 인한 징집 면제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중국적자였다가 한국국적을 포기했는데요. 이 아들의 병역 깊이가 논란이 잠깐 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유명해진 건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였어요. 또 약점이 나왔어요. 어찌나 인간적인지. 유명해진 건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였습니다. 그렇죠.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시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다가 내부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죠. 그때 함께 유명해진 여명숙 씨는 지금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당의 공천 떨어졌죠. 제가 알기로.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네. 미래통합당 공천은 지금 경선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이 되었으나 구조조정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진애, 최강욱, 김의겸 후보하고 비슷한 점이 한 번 걸러진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채로. 네. 부친도 진보적인 경제학자였다고 하네요. 지금 정가 1억에는 없는데 공개 후보 면접에서 2007년인가 8년 돼 음주운전을 해서 명화 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열린민주당 6번까지 보셨고요. 다시 7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생당 7번 미래대표 후보입니다. 민생당 7번 최 도자. 아이고 이분. 65세 여자. 현직 국회의원이며 당의 수석대변인이며 국국립보육시설의 대표입니다. 이게. 국국립보육시설 몫의 비례로 보입니다. 국민의당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민생당도 지금 그. 최후의 안식처로 지금 비례의 순번이 쓰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전남대 유아교육학석사 전국 국국립어린이집연합회장이었습니다. 지난 총선 국민의당 비례 13번으로 당선. 셀프 제명파였으나 민생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역시 2연속 비례에 도전하는 룰브레이커. 본회의 출석률을 봅시다. 92.31%. 보건복지의 출석률 98.37%. 대표발이 155개에 원한가결이 7.74% 12건. 수정가결은 4.52% 7건. 성적이 좋은 편인 줄 알았는데. 벌금 현실화가 10건입니다. 아, 네. 우리가 놀랄까봐? 벌금이 가상현실에 있으니. 그런 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한가결 다른 두 건을 살펴봤습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취소가 되면 2년 내에는 재지정이 안 되도록 하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 노인복지시설이 지정 취소 혹은 문을 닫아야 하는 수준의 처분을 받을 때. 2년? 필요욕구를 영시한 노인복지법 개정. 이 둘은 법에는 없고 시행규칙에만 있던 내용을 끌어올려서 법에 집어넣는 개정입니다. 역시 숫자는 들여다봐야 진짜 의미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미래한국당의 7번 후보입니다. 미래한국당 7번. 정경희 62세 여자 대학 교수고요.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장남 육군 입영 소집 해제, 차남 육군 병장 만기. 전 국사편찬위원이었고요. 현재는 영산대학교 교수입니다. 정경희 후보는 굳이 구분하자면 안보 쪽이기도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보은 인사 같기도 하고요. 안보와 박근혜를 생각했는데 전 국사편찬위원이면 무서운 분이네요. 정신부잖아. 학문 쪽 튀어온가. 정신부장. 정신부장. 정훈교육용이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사편찬위원회였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국정교과서의 비밀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스트라이터를 꺼내놓다니. 2015년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쓴 전적도 있고요. 내가 안 쓴 것. 이 책에서 제주 4.3 사건은 남노당이 주도한 좌익세력의 활동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며. 그 사람이 사람이군요. 도민들이 궐기한 게 아니라 제주도의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저항에 일으킨 무장 반란이라고 주장해서 현재 4.3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참 영원히 정신 못 차리네요. 예비군 훈련 가서 이런 강사 많이 봤는데. 게다가 이게 선거가 4.3 시즌하고 딱 겹치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본사는 지금 4.3에 대한 어떤 애도 성명도 내고 이러는데 이런 게 지금 걸려있죠. 이전에도 우익 발언은 종종 해왔는데요. 해방 당시 압도적인 위상은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전무후무한 카리스마 이승만 박사였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다리를 똑 하고 끊죠. 그렇죠. 카리스마. 후대 사람들이 김일성 무장투쟁을 강조하기 위해 김구를 띄운 것뿐이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임정에서 대통령 탄핵도 당한 적이 있죠. 네. 이승만 박정이 독재는 없었다라는 주장도 펼쳤다고 하는데. 미래한국당 후보의 이념지연과는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후보가 더 앞서요. 이상하게. 공화당 가시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역사는 다들 평생 배우는데 어떻게 견해가 다들 다를까요? 서양사학이어서 그럴까요? 더불어시민당 7번입니다. 이게 대응이네요. 거의. 더불어시민당 7번 윤미향 55세 여자 7번은 역사바로세우기 분야입니다. 남해생 한신대 신학과 2대 기독교학과 석사 종교활동과 사회운동을 병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의 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대 말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며 08년부터는 대표가 됩니다. 들으신 적이 있다면 엄청나게 자주 들으신 그 이름입니다. 28년간 꾸준히 수요집회를 비롯한 정대협의 사업을 주도해왔으며 올초까지도 국내 및 전세계를 돌면서 평화의 소녀상 재막식을 쫓아다녔던 정의기역연대의 이사장. 4번 이동주 후보, 3번 권윤숙 후보와 마찬가지로 선출직을 준비한 흔적이 없습니다. 준비했다면 일본에 내놓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타협안에 대해 극렬 반대하는 인터뷰가 작년과 올해 나왔을 리가 없겠죠. 변이자와 미디어워치가 종북이라며 쉬지 않고 꾸준히 괴소문을 흘리고 다니는 인사들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중 한 명은 또 주옥순 후보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안 볼 수도 없고 저는 많은 재야, 진보, 기성언론, 학계, 유력인사들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그들의 견해를 읽습니다. 권력이 배분되는 방식만 보고 그것을 받은 사람과 그들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투표를 가장 하기 싫은 선거라는 말 매일 하고 다니는 유명인들 이 로스터 한 번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진보의 상징이라고 믿고 있는 팔로워들에게 제가 다 미안해집니다. 자리만 보이고 자리로 갈 사람을 안 보다니 당신들 눈에는 정말 자리밖에 안 보이나 봅니다. 제가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특징입니다. 잘못된 것 한 건을 비난하기 위해서 아주 잘 된 것 두 건을 거리낌 없이 외면하죠. 그렇다면 비난받아도 좋을 잘못된 건은 무엇이냐? 그건 잠시 후 시민당 8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 진지해지는 타이밍이군요. 아까 내가 진지해졌듯이. 그랬다 다음 사람 봤더니 내가 깨깽하게도. 정의당 7번 비대 후보 모시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저는 윤미향, 권인숙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 그렇긴 하네요. 네. 정의당 7번 후보 모시겠습니다. 정의당 7번 배, 복, 주, 48세, 여성, 직업 온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로에 살고 있습니다. 개명대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전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대표이며 3살이 되던 해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장애를 가진 장애 당사자이면서도 장애인 여성인권운동단체인 장애 여성 공감을 설립한 대표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4억. 활동 이력을 보면 장애 여성인권의 영역에서만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인권, 여성인권 그리고 그냥 인권 등 폭렬분 분야에서 활동한 운동가입니다. 네. 중첩되는 전문가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센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장애인 인권, 여성인권뿐만 아니고 장애 여성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인권에 대해서도 운동을 해왔습니다. 본인 인터뷰에 따르면 단순히 중첩된 이중차별이 아니고 전혀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차별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미투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자, 7번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공화당 7번 한번 보실래요? 안현정, 39세 여자. 교수TO 혹은 미술학TO라는 분류는 뭔가 이상합니다. 그만 찾으라고. 그러니까요. 안 이상했던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충성심? 집회 출석률? 원광대 조형예술디자인학부 부교수. 성신여대 미술학학사, 홍익대 미술학석사, 건국대 디자인학 박사를 땄습니다. 공간, 산업, 환경 디자인 쪽 인재로 디자인 비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입인재 7호. 원광대, 경남대, 강원대, 한성대에서 강의와 연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제2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명인대전에서 문화예술부문 명인 대상을 탔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있었대요. 설마 이게 입당 동기는 아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중당의 7번 미래대표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민중당 7번 김유진 29세 여자 통일운동가. 한신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총학생 회장이었네요. 2019년 현재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숙감 중에서 옥중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실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은 성관위에 등록할 때는 옥중 출마였어요. 아 그리고? 네. 현재 나왔어요. 아 네. 출소를 축하합니다. 그렇죠. 축하. 작년 10월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에서 대사관저에 침입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시위를 하다가 체포가 됐거든요. 당시에 영상은 선명하게 언론사에 남아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슬쩍 눈치친호를 한 뒤에 순식간에 뛰어서 사다리를 대고 넘어가네요. 아 그럼 이은재 후보를 잇는 액션스타. 네. 한신대 청학생 회장들이 항상 좀 재단비리랑 이런 것 때문에 지폐를 굉장히 많이. 사업을 잘해야 된다. 항상 고공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미 경험치가 많이 쌓여있다는 거군요. 아 근데 사진 보니까 카리스마 있더라고요. 날렵하구나. 3월 18일 보석이 되어서 현재는 불고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선거운동 중입니다. 그렇군요. 수감랭 4명 중 김유진 후보만 보석이 됐네요. 아마도 출마를 하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보도를 펜앤마이크에서만 전하는 것도 묘하네요. 이번에 펜앤마이크 덕분에 정보 많이 얻었어요. 아 저도요. 소수자와 함께하는 정말. 보석 소식을 민중당에서도 알 수 없었는데. 펜앤마이크에서 알았어요. 거기서 이래도 좋은가. 펜앤마이크 아니었으면 저도 현재 옥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재산은 6천만 원 전부 전세보증금입니다. 공약은 무기 국산화 미군 아웃입니다. 좋습니다. 기호 10번 국민의당 7번 미래대표 후보입니다. 국민의당 7번 안혜진 57세 여자 전문 경영인으로 금약코리아를 경영한 적이 있고 지금은 시티플러스의 경영인입니다. 금약코리아 전북대 수학과를 졸업했네요. 금약코리아는 스크린골프 회사입니다. 시티플러스는 면세점 소매업 회사입니다. 시티플러스에는 2015년 3월 27일부로 취임을 했습니다. 끝이죠. 네. 친박신당의 7번 후보입니다. 친박신당 7번 곽미숙 50세 여자 5, 6, 7회 지선에 한나라 새누리 자유한국당으로 경기도의원에 3번 도전한 정치인입니다. 이 당을 처음 빠져나왔네요. 당선은 중간인 6회 새누리당으로 한 번 그래서 전거가 있길래 선거법인가 했는데 2011년 음수운전과 교통사고 처리로 벌금 200만원 이걸 먼저 해야 그렇지 2016년에 근로기준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 이건 조금 유니크한데 여객시회사를 가지고 있나요? 여객사업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을 한 번 했잖아요. 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인들 돈도 가로채고 경기도 산하단체의 압력도 행사하고 운행비를 자기 계좌에 넣고 급여도 안 주고 하는 등의 혐의 중 일부가 인정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출마했습니다. 일단 평가를 하지 않겠어. 돈 뜯긴 지인, 현물버스를 뺏길 뻔한 사람, 급여 떼먹힌 사람, 압력받은 공무원 등이 모두 피해자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 당에서 고향 을지역구에 총선 출마를 선언했었거든요. 아 예.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력은 방통대 법학과 졸업입니다. 열심히 배워야 또 잘 어기고 지키지기 뭐라고 하냐 열린민주당의 7번 비례대표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열린민주당 7번 한지양 55세 여자 공인 노무사입니다. 휘경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노무법인 하나의 대표 노무사입니다. 제사는 1억, 장남은 병장 만기, 차남은 24살 이전 출국 정가는 2003년 내 음절에 맞춰 춤추지 말아주겠어요. 덕질인 죄송합니다. 정가는 2003년 음주 벌금 180년대 성남에서 노동운동을 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요. 저놈 저거 지불량 끝나면 춤 더 출 거 아니야. 힘들어 죽겠어. 성남에서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만들어놓은 노조가 부패하는 걸 보고 집으로 휙 갔습니다. 아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자죠. 네. 노조 위원장이 뒷돈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집으로 휙 가서 그냥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이혼한 뒤에 노무사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뭔가 스토리가 이상하잖아. 아니야. 그게 보통 자연스러워요. 한국에서는. 네. 지금 노무사 시험 준비 중이시라고. 아니 더 있죠. 현재는 고양시의 노사민정 위원이고 전 2012년,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의 노동특보였습니다. 네. 당에 소속돼 있었다면 그랬겠죠. 네. 네. 자 8번까지 돌죠. 자 민생당. 기호 3번 민생당의 비례대표 8번 후보입니다. 황한웅. 71세 남자. 손학규계와 바른미래당 출신으로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언론인 출신이고요. 예천 출생. 서울 배문고 명지대 법학과 졸업. 동국대 정보전산학 석사수료. 매일경제에서 일본 특파원과 국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입니다. 재산은 7억이 약간 안 되네요. 본인과 장, 차, 삼남은 육군병장 전역했는데 병장, 넷째인 막내 아들은 해군 대위 전역. 막내만 이름이 식자돌림이 아니고 외자인데 죄입니다. 황제. 개금만 봐도 가족 중 황제. 야 근데 71세면 막내가 대위도 전역을 하는군요. 이제 다음번에 나오면 혼자. 2000년에는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뭔가 민사소송을 잘못했나 봅니다. 2003년에는 배임수재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95년 1회 지선에 무소속으로 노원 구의원 당선한 것이 유일한 선거 승리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낙선했습니다. 이번이 18년 만에 본선입니다. 왜 본능이 깨어났을까. 전체적으로 민생당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좀 있습니다. 약간 슬프기도 합니다. 미래한국당의 8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신원식 61세 남자. 무료 직업을 무직이라고 써놨습니다. 우와. 무직. 육군 중장 전용입니다. 무인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무가 그 무예요? 통영 출신이고요. 전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그리고 육군 수방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위 나왔다는 뜻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데 거기 방위들은 많은데 사령관이 방위는 아니에요. 수도를 지키는 사단이에요. 수방사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새누리당으로 낙선해서 이번에 재수 중입니다. 육사 37기고요. 육사 동기로 보면 박지만 전인범 양종수 조복은 박찬주. 그렇죠. 김영식 등등등이 있고요. 엄기학 저는 기억이 나네요. 소령 때 육군대학 과정에서 수석 졸업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듬해에는 박찬주 대장이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고요. 중장으로 진급을 해서 1차 보직으로 수방사령관을 역임을 했는데 2차 보직으로 합참작전본부장 그리고 3차 보직으로는 합동참모차장으로 역임을 했대요. 그런데 대기발 이게 거의 끝까지 가는 건데 대기발령처럼 석 달 정도를 대기하다가 2015년 10월 합동참모차장에서 물러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로 나왔는데 낙선을 한 거죠. 더 뻗틀만한 좋은 자리들에 앉아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그냥 군 차원에서 배려다라는 어떤 자기 위로성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의 좌천성이 있었대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22번을 받았고 당선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분위기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해보셔서. 17번까지만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낭인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의 국방 안보라인의 한 축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른미래당에 잔류를 하고 그리고 나오지도 않고 잔류를 계속했어요. 2018년 10월에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 검증특위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자유한국당으로 자연스럽게 복당을 합니다. 그래 군사합의 내가 좀 해줘야지 이러면서 온 거죠. 그렇죠. 이번 총선에서 2번으로 출마를 원래 했었지만 결국에 한성교회 나누로 8번으로 밀렸고요. 후보에게 4.15 총선은 노량해전이고 인천 상륙작전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꼭 이번 선거를 이렇게 전쟁으로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노량해전이고 인천 상륙작전이다. 이 정도입니다. 육군인데 왜 그런 말을 하지? 해병대나 해군같은 얘기를?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8번 정필모 61세 남자 시민당 8번 언론 분야입니다. 천안중앙고 외대 언론인 유닛 KBS 14기 87년 KBS에 입사 후 재작년 KBS 부사장에 오릅니다. 언론사의 내부 구성원들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과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론인들은 가급적 정가의 선출직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 말이죠. 다만 은퇴를 앞둔 고위 관계자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3월 말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이를 들은 한국기자협회장과 한국PD협회장이 정필모 후보를 추천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KBS 다수 구성원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덜컥 겁이 났는지 고찬수 PD연합회장은 며칠 뒤에 추천 결정을 철회합니다. 즉 추천은 됐는데 내가 한 건 아니다 이제는 정도입니다. KBS 기자협회장은 성명을 내고 이 추천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니 한국기자협회는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합니다. 현업단체의 추천은 늘 있던 관행이기는 합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미디어 오늘과의 통화에서 솔직히 푹푹푹이 이렇게 거셀 줄은 몰랐다. 이 정도 비판은 과하다. 동아일보 조수진 기자는 공천확정 직전에 사표를 내고 미래한국당 비례를 받았다. 정필모 후보가 민경호처럼 아침에 회의 참석하고 오후에 청와대 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습니다. 너무 솔직해서는 마음에 쏙 듭니다. 제가 해석하기 편하니까요. 젊고 권력이 없을 때는 잘못한 모든 것을 비판하기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곁으로 다가올 때는 신중해지는 게 당연지사죠. 저 같은 장외의 허접댄이나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 언론인의 선출직 출마는 아직 대중일반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놈의 선배들은 후배 언론인들이 왜 이것을 대부분 비판하는지 더 깊이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시민당의 의도대로 정필모 후보가 언론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하게 될지 뚜껑을 안 열어봤으니 알 수는 없죠. 그건 모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언론계에 필요한 것은 한두 사람의 정치권 진출이 아닌 은퇴 후에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보람을 놓치지 않을 일이 있는 노후복지와 일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업무 도중에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정키로 늙기가 좋습니다. 중견 언론인들이 이 사람 욕하느라 1에서 7번은 안 보고 있다는 점도 부차적인 단점입니다. 정의당 7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8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그때보다 저는 8번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아 7번이라고 하면서 막 코를 막 올리고 있어요. 분명히 맞춰놨으면서 내가. 양경규 60세 남자 정당인 서울 은평구에 사네요. 양경규 배분이죠? 네. 서천에서 출생했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대한상공회에서 취직했다가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진보 정치운동 1세대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었고 민주노동당 창당 부대표였고 정의당 통합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요. 후보들을 살펴보면서 저같은 경우는 정의당하고 민중당의 후보들을 살펴보면서 옆을 보면 자꾸 함께 아는 친구의 손이상이 뜹니다. 그렇겠죠. 오다 가다 보는 사람들이지 뭐. 여기서 뜨대요. 손이상 주요 NPC죠. 네. 그 머리 띠 두른 그 사진이 자꾸 옆에 함께 아는 친구. 현재는 정의당 사회연대 그리고 정의당 사회연대 임금특별위원장입니다. 재산은 8억 병역은 육군병장 만기 노동운동 관련 정가 2건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우리공화당 8번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우리공화당 8번 구상무 60세 남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5,6회 지선에서 달서구 의원 재선 한 기초의원 출신입니다. 경북대 정책정보악 석사 원래는 빨간당에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있었는데 체급을 높여서 시의원에 도전한 7회 지선 때 낙선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대한외국당이었어요. 즉 어느 순간에 그 언젠가 소리소문 없이 대한외국당이 온 후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지내시는군요. 굿대잉. 다행이야. 굿대잉. 굿살. 민중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오 보시겠습니다. 민중당 8번 김재용 51세 남자 스포츠인 국민대 행정학 석사 장애인 할당입니다.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원반 육상 성수였고 88년 패럴림픽 축구 대표팀 모집 공고를 보고 테스트를 보고 골키퍼로 출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땄네요. 아 공인연예? 네. 88년부터 공인연예인이면 14년이 지났는데. 그러게요. 현재 내성마비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고요. 민중당의 장애인 위원입니다. 재산은 1,400만 원 정도 병역은 5급 전시글로 여기고 장남은 6급 면제 차남도 6급 면제입니다. 국대 감독님은 공무원직이 아니라서 아마 정당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계약직이죠. 강서구 의원선거에서 두 번 낙선된 바 있었고 2010년 무소속 2014년 통합진보당이었습니다. 공약은 시각장애인의 안마 의료보험 적용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언어 수어를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시행을 하는 것과 모든 장기 이식 검사비 수술비 전액 국가 책임제 장애인 지원사업비 활동 보조비 등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 보호자한테 가거나 시설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 중간에서 뭐가 잘못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남북 장애인 교류 예를 들어 장애인 통일 축구 등의 활성화입니다. 어릴 때 계좌 관리하는 법 좀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의당 8번 미래 대표 후보 보시겠습니다. 김윤 56세 남자. 직업 학장 멋있다. 그런데 재정 민주주의 아카데미인 북촌학당의 학장입니다. 정부 비용 절감 대표로 보입니다. 뭐야 그게. 재정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정부 재정을 어떻게 줄일지.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가르치는 아카데미입니다.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했습니다. 경제가 아니란 말이야. 84년 집시법 징역 1년 전과 있고요. 이로 인해 병역 면제.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서초을 낙선했습니다. 8년 후 국민의당이 되어 20대 총선에서 동대문 갑 낙선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당명이 그대로네요. 물론 색깔은 바뀌었다. 그 정도입니다. 자 친박신당의 8번째 비례대표 후보 보시겠습니다. 유한진 42세 남자 당의 국제대변인이니 당직자 티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친박신당 8번. 네. 후보가 사라졌네요. 잠깐만요. 사퇴했나 보다. 아 뭐야. 사퇴했나 보다. 축하오. 잠깐만요. 이게 뭐가 축하야. 유한진 디서피아. 네. 유한진 후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네요. 어느 순간 사라졌는지 잠깐 찾아볼까요. 자 친박신당 유한진 후보가 저희들이 녹음하는데 오늘 사퇴했네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친박신당 8번 후보가 사퇴했고요. 열린민주당 8번 비례대표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열린민주당 8번. 황희석. 네. 52세 남자 변호사. 네. 양천 후보 헷갈리지 마세요. 네. 마상구어 서울대법학 박사 수료 재산은 23억 본인은 상병 복무 만료 장남은 입영 예정입니다. 민변에서 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참사 철검인 변호인단 사무차장 대변인 등을 지냈습니다. 조국 1호 인사로 주목을 받았으며 비검사 출신 최초의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었고 검찰개혁 추진지원 단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최초의 비검찰 출신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가능성이 비춰지고 이에 추미애 장관이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사임했습니다. 사임하면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냐고 묻자 그게 아니다. 일단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지만 가족과 너무 오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뜩이나 집에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가족하고는 반나저만 있어도 짜증나기 때문에 그날 인터뷰를 끝내고 다음날 저녁에 출마를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짜증나 출마할 거야. 나 녹음하러 오는 거 재밌어. 알어. 집에 있는 거보다 나. 가족 같이 있으면 안 돼. 2012년 민주통합당에서 서울 강동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때는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를 패러디한 검찰과의 전쟁이라는 포스터를 공개하기도 했었네요. 최근 페이스북에 검찰 말 국정농단 세력 검찰 구대타 세력 명단이라며 표를 공개했습니다. 또 구시가 또. 구태타는 아닌 게 다행이지. 명단이라면서 표를 공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리민주당 8번까지 보셨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쉬었다 와서 다시 9번 각정당의 9번 비례대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빅그린이 소개하는 탈모예방 샴푸법 샴푸로 거품을 내주고요. 흐르는 물에 온도는 차갑게 해서 여러 번 헹궈주세요. 탁탁 두들겨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하고 말릴 땐 꼭 찬바람을 이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아시죠?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를 사용하는 거죠. 빅그린 신비의 구스베리에서 해답을 찾다.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 테이크 에? 뭐요? 야왕 나이트 효소반응 공정 ECS 공부 에? 그게 무슨... 여왕 테이크 여왕 나이트 평선네이처 자 이제 민생당 9번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민생당 9번 서진희 서진희 42세 여자 청년비례로 볼 수 있는데요. 작년 7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의 정계은투를 요구하고 나서는 폐기를 보여줍니다. 왜요? 늙었다고? 그대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방송에 많이 나가셨음에도 대관절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택시 타면 기사들도 다 아는 내용의 방송 정치 등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태댁이 안 당했을까요? 그... 아니 저 미래통합당의 정치인들이 방송 나가서 표를 얼마나 깎아먹었는지 생각하면 그렇죠. 박지원 의원은 꽤 고마운 사람인데요. 19대 총선에서 정통 민주당으로 대전 서구 의뢰에서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진짜 젊었겠네요. 그때 민주평화당에서부터 전국 청년위원장을 맡아서 플로우 아마 청년 정치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낼 기회를 찾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캐릭터네요. 대전 출신인데 민주당 중에서도 동교동계 후신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요. 네. 다 했군요. 네. 미래통합... 지금부터는 큰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당 이름을 몇 번 잘못 부르지 않았나 싶은데 상줍씨 헷갈릴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의 9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한국당 9번 약사학위가 원격탄사미 GIS전공 즉 지리학과에서 가장 공학에 가까운 전공이 GIS전공이거든요. 2013년부터는 모교인 경북대학교에서 융복화시스템공학부 항공이성시스템전공 교수로 이직을 해서 지금 재직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지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이밖에도 정부 부처의 자문활동을 수행해왔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로 입후보를 했지만 당선권 바로 뒷순위인 19번을 받았습니다. 아깝네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2020년 비례대표 공천 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또 공천의 난에서 당선권 밖으로 배정됐다가 원과 원유와 철 같은 이공개 아주 국가자원선 중요하죠. 그래서 로켓 만들 때도 꼭 필요하고만 해서 이건 원유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개에서 9번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사우디계 같잖아요. 친 사우디 정치인. 실제로는 픽업한 이유는 교수이기도 하면서 어떤 국가과학기술 뭐 징진 이런 쪽인데 딱히 뭐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래한국당의 6, 7, 8, 9번 후보가 할배, 할매 할배, 할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곤색 진달래 곤색 진달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농축사님이 저희 대사방에서 얘기한 소떡소떡이잖아요. 아니 할배들도 진달래 입으면 홍보 잘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더불어시민당 9번입니다. 더불어시민당 9번 양원영 48세 여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국장 처장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활동은 최소 2010년대 내내 했던 것이 발견됩니다. 검색어로 걸리는 건 아마 절반밖에 안 될 겁니다. 이 사람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양이원영 이라는 이름으로도 쓰기 때문 이지요.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에서는 그린피스만큼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만 조직은 꽤 큽니다. 93년에 만들어져서 국내에 크고 작은 환경문제가 발생할 때 매번 나타납니다. 법률상담시설과 연구소 환경친화 생협 관련 잡지 등을 만들고 있고요. 후보는 71년생인데 97년에 국보법 전과가 있으니까 대학생 학생회 혹은 졸업 직후 시절 일겁니다. 종로의 전세를 살고 있고요.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1000cc 경차 한 대씩 가지고 있군요.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9번 보시죠. 정의당 9번 이 자스민 43세 여자 정당인 서대문구의 사내요. 아테네오 다대바오 대학교 생물학과 중태 전 19대 국회의원이었고 현재 정의당 이주민 인권 특별위원입니다. 재산은 1억 8천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아들이 벌써 군대를 다녀왔네요. 그러게 인강극장 나올 때 어린이였는데 남의 애들은 확실히 빨리 가서 아니 그리고 이자스민 이혼이 43세인데 그러게요. 우리 애는 왜 안 컸 거지? 내 애니까 이유를 아시네. 실제로 해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 그 완득이의 스토리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필리핀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중에 한국인 남편을 만났고요. 결혼하여 한국으로 들어와서 기화를 했습니다. 기화해서는 이주여성 봉사단체에서 일을 했고 서울시에서 외국인 생활지원가 주무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하고는 2010년에 사별했습니다.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험난한 의정활동을 보냈습니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의원의 의정활동을 칭찬했던 의원이 심성정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새누리당 당내에서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간판처럼만 들려다가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지역구 출마는 힘들고 비례를 한 번 더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자스민 의원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계산을 그때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본인은 이제 같은 당에서 비례를 다시 도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게 계산이 안 서는 건데 다른 계산이 더 안 서니까. 그렇죠. 어디 지역구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요. 실제로 20대 새누리당의 비례 재심을 청구했다가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출마는 포기를 했었죠. 공약은 정부 내 이주민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자립지원가 인권보호와 이주노동자 인권적 고용허가제 보편적 인권이 수용하는 사회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공화당의 9번 후보 보시죠. 최옥락, 52세 여자, 세터민이 9번으로 밀린 게 조금 놀라웠네요. 탈북 동포사회복지센터의 사무총장, 세터민으로 함경남도 신포시에 있는 김형권 사범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탈북구행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아동청소년영어학과를 졸업해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금별대안학교라는 게 있어요. 세터민 대안학교입니다. 여기에 교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9번 비례후보 보시죠. 김예림, 34세 여자, 변호사로 법무법인 정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해, 급해, 급할까봐. 5번 최단비 후보가 정향에서 고문 변호사를 했었으니 최단비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씨, 친구겠죠? 한국외대 법학 석사. 원래는 경제학과 중국어로 공부했는데 법으로 틀었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 변호사라고 하니 실력은 있는가 봅니다. 이쪽이 좀 세대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요? 그런데 돈을 못 벌었대요? 그런데 장학금 대출이, 학자금 대출이 있는 건 있는 건데 사인 채무가 너무 많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강남에 임차권이나마 집도 얻고 벤치도 모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대출이 10억을 넘어요. 배우자가 800만 원어치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로 프로포즈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쓰고 받을 거야. 재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친박신당의 9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오선희의 67세 여자, 중앙대 연극영화과 졸업, 문화예술TO가 확실해 보이지만 뉴라이트 할리우드 영화사 대표라고 합니다. 와, 뉴라이트를 줄이니까 뉴라이트처럼 안 보이죠, 지금? 뉴라이트 할리우드 영화사 대표. 할리우드 영화 제작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뉴라이트 할리우드 영화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지. 일단 영화 제작자는 수표를 막는 것도 중요한 업무이니 전과 93년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할리우드 영화사라는 회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등기 말소. 그렇죠. 52년생 아시아인 여성이 어떻게 할리우드에서 재작일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야, 재산을 열어보니까 산신령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요? 도끼밖에 없어요? 아니요. 춘천 북반면 산 46-1번지부터 26번지까지 갖고 있어요. 촬영장소로 샀나 그냥? 산주구나, 산주. 건물주가 아니라. 그런데는 신선기에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재산이 이 산 하나밖에 없어요. 신선물을 주로 찍으시나 보게요.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젠시네마 뭐 이런 회사. 그러니까 아마도 우파, 극우 쪽의 영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대한뉴스? 대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한뉴스도 산에서밖에 못 찍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열린민주당의 9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열린민주당 9번 이지윤 54세 여사 여자 서대문의 사내요. 서강대 불문가를 졸업을 했고요.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재산은 7억 2천 장남 중2만기 차남은 입영 대상입니다. 전 플래시먼 힐러드 코리아 부사장입니다. 광고 대행업체네요. 다른 이력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발전협의체 위원, 보복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고령화 위원회 고령회라 그랬죠, 제가. 보복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있을 때 따릉이를 만든 사람이라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요한 임무를 드렸군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원해 후보들만 알려드린 지 꽤 됐죠. 9번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10번 후보들 보시겠습니다. 민생당입니다. 민생당 10번 한지호, 59세 남자, 장애인과 복지티호의 후보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인 한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대표입니다.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병역 면제됐고요. 전관회가 있습니다. 2011년 정부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벌금 200. 2015년 사기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400. 대체 뭘 저지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안배라며요. 아니,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이면 뭔가 활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데서. 이거는 절차가 잘못되어도 받을 수 있긴 한데 400은 조금 세긴 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센터에서 뭔가가 잘못된 느낌. 그런데 이 때문인지 원래는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후보가 2번에서 14번으로 내려가면서 가해진 조정에서 새롭게 10번을 받아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맞다. 손학규 대표 빠지면서 지금 번호가 하나만 쓱 올라간 게 아니고 대폭 변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탈락 당시의 소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읽어보니 자소서는 어줍잖은 지자랑. 의정계획사는 구체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고. 라는 대목은 귀엽습니다. 그건 자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자기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면접 들어가기 직전에 쓴 겁니다. 아, 자신 없을 때? 네. 이상입니다. 좋은 얘기로 끝내주지. 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0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10번. 박 대수, 59세 남자, 노동운동가 자칭. 본인 공군 병장 만기,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9억 4천만 원. 제가 처음을 읽어줍니다. 노동운동가 맞아요. 전 한국노총 25, 26대 상인부위원장이었고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16, 17, 18대 의장이었습니다. 한국노총 고위관계자예요? 네. 전가 없는 노동운동가 너무 낯섭니다. 고위? 네. 한국노총이 많아요. 지난 1월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혁추라고 하죠.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박대수 상인부위원장이 참여한 것 때문에 지금 한국노총 산하의 공공노련과 전국금속노동조항연맹 차원에서 일신의 영달을 위해 동지들의 등에 칼을 꽂지 말라는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내부총지 읽는 거죠. 이에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많은 노동정책에서 혼란을 줬다며 지난 30년간 노동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해온 입장에서 노동자가 바라는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참모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 10번 유정주 45세 여자 시민당 10번은 문화예술 컨텐츠 관련 포지션입니다.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유닛입니다. 머털도사 리메이크 등을 만든 주식회사 꽃다지의 대표 꽃다지는 16년 기준 사원 9명 매출 4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빠듯한 회사죠.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협회장 좀 전에 머털도사 말씀드렸는데 이두호 화백의 원작이죠. 89년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만든 유성웅 감독이 후보의 아버지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심의기구가 있는데 정부위원 12명의 그보다 많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18년도에 재구성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기업운영 반, 협회활동 반 정도 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의 10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10번 한창민 46세 남자 정당인 대전동구에 사네요. 출생은 전북 진안입니다. 백하초 안천중 대전대선고 대전대행정학 공주대교육학 석사 육군병장 만기 2002년 노사모 활동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에는 국민참여당 그리고 정의당으로 왔습니다. 현재는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공동대표 그리고 전정의당 부대표였습니다. 재산은 마이너스 3천만원 2014년 대전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공화당의 10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우리공화당 10번 정영진 73세 남자 방통대 경영학과 졸업을 했으니 경영인 티어로 보이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성그룹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신성 부사장? 이건 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서 일했으면 삼성 부사장인 거죠. 신성그룹은 신성솔라에너지, 신성FA, 신성ENG의 세 회사가 핵심인 즉 에너지와 물류 유통의 그룹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은 그중에 무슨 부사장이냐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알아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원의 사진은 절대 본인의 현재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73세인데 본인의 미래와도 거리가 멉니다. 여기까지입니다. 47.3세 때 찍은 사진을 얹어놨어요? 국민의당의 10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10번 사공 정규, 55세 남자 휘문구를 졸업하고 영남대에서 의학 박사를 딴 의사입니다. 전공은 정신의학 동국대 의대 교수이고요. 안철수 대표와 함께 대구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곡을 쓰고 회진을 몇 시간 돌고 나와서 얼굴에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던 동아일보 취재 사진의 그 의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인 대한민국 힐링문화진흥원을 재작년에 3천만 원 출연하여 만들었네요. 91년에는 교통사고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당권 위주에서 주위에서 보던 사람들이 민생당과 국민의당에는 아주 많아요. 지금 이 리스트에. 네. 친박신당의 10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친박신당 10번 이규양. 68세 남자. 친박신당 최고의원이라고 적어냈는데요. 여기는 위원을 자꾸 의원으로 적어냅니다. 베스트 원. 최고의 원. 무슨 동네 가정의학과. 동네 가정의학과 최고의원이라고 이름 지어놓으면 진짜 안 가겠다. 어쩌면 명의일 수도 있겠는데 의사가 아닙니다. 어쨌든 15대 총선 그러니까 96년에 자민년 비례로 나와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멋진 논리학인데요. 어떤 명의는 의사가 아니다. 의사 아니야. 명의 아니야. 어쨌든 자민년에서 대변인을 했고 2002년 이한동의 하나로 국민연합 대변인도 했습니다. 웬만해지는 이한동. 이한동의 마지막 불꽃이었죠. 국회의장의 공보수석이었다는데 어느 국회의장? 하마도 이한동인 것 같습니다. 이한동 국회의장 시절인 것 같습니다. 확실치 않아요. 즉 JPG의 막내 보좌관. 전과는 2001년 음주운전 100. 대선에서 처음 나오는 차네요. 뭔데요? 미니쿠버 컨버터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컨버터블. 제가 놀리면 안 돼요. 그 나이에 무슨 컨버터블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걸 놀리면 안 돼요. 그러지 마. 나쁜 사람. 된 거죠? 원의 마지막은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 10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원내. 아 원 죄송합니다. 원내죠. 여기 열린민주당의 10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김성회 47세 남자 정치인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부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동구에 삽니다. 현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소장 그리고 전 신계륜 정청래 손혜원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손혜원 의원 보좌관이었던 경력이 중요하죠. 여기 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전에는 미주 뉴스앤조이의 기자였네요. 아 그래요? 네. 제사는 1억 4천 예금만 적었네요. 집이랑 차는 없나요? 오며 가며 봤을 것 같습니다. 이분을. 병역원 병장 만기 87년 국보법 위반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옳은소리를 운영 중인데 옳은소리라고 오타를 냈네요. 옳은소리일 거예요. 옳은소리입니다. 옳은소리를 운영 중인데 옳은소리는 그른소리예요. 구독자가 4만 명입니다. 아이고 장사 잘 되네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친화적이죠. 여기 후보들이. 그렇습니다. 10번까지 확인하셨고요. 11라운드. 민생당 후보 보시죠. 민생당 11번. 고연호 56세 여자. 공전자 기록 불실기제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의심일 뿐입니다. 선거 이력을 한 건 적어냈거든요. 사실은 3건이고요. 사퇴까지 포함하면 4건입니다.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비례 36번 낙선. 사회지선에 열린우리당 은평구 청장으로 낙선. 와 열흘당 비례를 받았었어요. 17대에. 19대 총선은 민주통합당 은평을에 출마했으나 통합진보당의 천호선 후보와 단일화하여 사퇴. 현재까지 가장 낙선하기 어려웠다는 17대 열린우리당 후보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는 국민의당으로 은평을 낙선. 선관위에는 마지막 건만 제출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전에 기록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걸까요? 그렇죠. 트위터는 국민의당 시절인 2017년 2월에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당 출신이라고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의 11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김예지 39세 여자 피아니스트고요. 숙명여대 음대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전 유니온 앙상블 예술감독이고요. 현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입니다. 정말이지 더불어시민당하고 카운터 파트너들이 많군요. 장애인 할당 그리고 예술인 할당이기도 하겠죠. 전국 장애인체전에도 참가한 사이클리스트래요. 팬덤 바이크라고 불리는 2인용 자전거의 뒷좌석에서 페달을 밟으면서 지금 현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내견 조이도 많이 유명해졌죠. 왜? 우리 황 대표가 쓰다듬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한 거라고 사후에 해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걔가 대답 안 한다고 아무렇게나 지어서 말하기는 텐덤 바이크 사이클리스트군요. 네. 이 텐덤 바이크가 이제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은 뒤에 앉고 운전하시는 분은 앞에 앉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기거든요. 미래한국당 대변인을 맡아서 지금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온라인 계약과 수업은 장애 학생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장담할 수 없고 강의 전반에 수어 또는 자막이 삽입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특수 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한 가장 멀쩡한 호보를 매우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게 이제 몇 번 지적이 됐었죠.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11번 최혜영 40세 여자 여기서부터가 더불어민주당 섹션입니다. 11번은 장애인 관련 자리입니다. 장애인 배려 관련입니다. 부산생 신라대 무용학과 무용인 유닛 03년 교통사고로 척수장애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복지학으로 길을 튭니다. 09년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를 설립 12년도에는 본인의 이야기가 뮤지컬이 됐고 주연을 마쳤습니다.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행정과 교수 전과는 00년 무면화운전으로 100만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비를 장기간 받았다는 의혹이 KBS 발로 나왔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6천만원 정도의 빚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거를 하면서 주소를 따로 두고 1인 가구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는 건데요. 몰랐다 하는 본인의 해명은 궁색합니다. 사회복지행정과 교수니까요. 정의당의 11번을 보보시겠습니다. 정의당 11번 문정은 33세 여자 정당인 광주에 살고 강산구 위원장입니다. 서강초 상무중 송원여고 성공회대 정치학과 사회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26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전 정의당 부대표 그리고 전 광주광역시 청년센터장 전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이었습니다. 청년할당입니다. 현재 재산은 9,370만원 정도 있고요. 광주광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낙선했습니다. 정의당 지역형 사회연대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의 11번 후보입니다. 위성숙 69세 여자 우리공화당에서는 약사가 11번입니다. 경희대 약학과에서 미생물면역학 박사 과정 중인 약사로 대한약사회 이사 한국마약퇴치분 운동본부에서도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 자꾸 그래서 할래요? 왜인지 맞잖아. 우리는 약사법 위반을 우리가 오히려 약사법 위반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죠. 약국은요. 안산에 있는 위성숙 모아모아 새한양 약국입니다. 지난 지선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공천을 신청했는데요. 당시 자신의 출판기념의 초대장을 홍준표, 김성태 등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두 손으로 바치는 워니투데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걸 거한잼이라고 하죠. 그게 뭐요? 옛날에 남성 우월이 굉장히 심했을 때 밥상을 아내가 눈썹까지 들어서 남편에게 바친다. 바치는 그 자세를 거한잼이라고 하거든요. 거한잼이 같은 줄 알았어요. 그 자세로 출판기념의 초대장을 줘요. 아이고 혹시 이번에도 이렇게 했다면 충성심비례표일 수도 있습니다. 와 그 사진이 전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요. 전 넘어진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잡아줘 인마. 이런 건 줄 알았지. 두 손 모아 바치는 거였다고. 알았어요. 온몸을 던져서 출판기념의 초대장을 물론 그때 공천은 안 됐죠. 제가 그래서 어른들의 세상을 모르겠는 거예요. 정치도 오래 보고 사회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닌 사람들이 왜 그런 씨알도 안 먹힐 방법을 쓸까? 그건 내가 틀렸다는 이유 아니야. 좀 먹힐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어른들의 세상은 모르겠어요. 라고 40대를 앞둔 사람이 말합니다. 40대지 이미. 제가 그래도 저 뭐냐 민생당감은 청년배려예요. 국민의당 11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11번 김현아 55세 여자 프랑스 그루노블 2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세정시 민주연합으로 6회 지선 비례 서울시 의원을 하지만 중도 사퇴하고 국민의당으로 갑니다. 와우 명지대에서 강의를 한 적 있고 배우자의 대출이 엄청납니다. 이상입니다. 대출 아우 와우 깜짝이야 얼만데 궁금하잖아 저는 지금 다시 봐야 되잖아 계속 당을 못 찾고 있어요. 항상 이 리듬에 맞춰서 지금 국민의당을 계속 찾고 있어요. 빚이 21억이에요. 아우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꽤 있어요. 빚이 배우자의 빚이 다 까먹었어요. 신나게 꾸고 있다. 신랑이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꾸네요. 지금 보험에서 대출까지 받으면 진짜 위험한 건데 친박신당의 11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친박신당 11번 김건하 52세 여자 사회재활교사이니까 아마도 사회복지사 티어 같습니다. 중앙대 교육학 석사 그 외의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평범한 시민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열린민주당의 11번 후보입니다. 열린민주당 11번 변옥경 56세 여자 공감 가족심리상담센터 센터장입니다. 교황립 살레시안 대학교 교육학 박사 교황립 아 교황이 설서 왕립 뭐 이런 주립 이런 것 같아요. 주립 주립 바티칸에 있는 건가요? 네. 이탈리아에 있는 겁니다. 생각 같아서 교황립 슬라이크 슈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가톨릭 없어요 그죠? 여기 있잖아 뭔 소리야 나름대로 나이롱 근데 따라 불러? 도황은 훌륭하시죠 훌륭하시죠 유일하게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전세계 어른들 중에 거기 교육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지역위원회 아동가족위원장이었고요 안산생명센터 센터장입니다 이게 세월호 유가족 트라우마 치유센터인데요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운영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장남은 4급 소집 대상입니다 재산은 5억 4,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12번 보죠 민생당의 비례대표 12번 후보입니다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좀 일찍 했습니다 지금 민생당이 우수수 빠져나갔는데요 지금 4명 정도가 사퇴를 했는데 그 사유가 비례명단의 재주정 때문이었습니다 즉 손학규 후보가 2번에서 14번으로 내려가면서 일어난 변화죠 알겠습니다 우선 미래한국당의 12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지성호 38세 남자 셀프로 자기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생략했죠 왜냐하면 사유는 분개선 벽면 아 북한 사람이군요 세토민 세토민 북한 이탈주민 경우에는 이런 사유가 붙나가요 저 이 사유를 많이 봤거든요 전 나우 대표이사고요 전의 2018년 미 국무부 초청 차세대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어제까지만 해도 분개선 벽면으로 병역 써있는 사람 한 명밖에 못 봤는데 오늘은 많이 나오네요 두세 명 나오네요 탈북자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우 대표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즉 미래통합당의 전신에 영입인재였습니다 1990년대 꽃제비 소년으로 달리는 기차 위를 오르락내리락 걸으면서 석탄을 훔치다가 떨어져서 왼쪽 손과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발 탈북이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검색이 되는데요 2018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장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면서 목발을 치켜든 장면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대북인권단체 활동 지원과 탈북민들의 정차 그리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고요 국제사회와도 협력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이번에 북한 이탈 관련한 할당이기도 하고요 강남에도 출마를 했으니까요 이번에 남북통일당도 그렇지만 원내의 보수와 극우당의 세터민 후보들이 좀 보이네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보시죠 더불어시민당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붙지 않을 거예요 더불어시민당 12번 김병주 58세 남자 12번은 안보와 한미동맹 관련입니다 예천생 강릉고 6440기 병과는 포병 작전 PKO 유엔 활동과 미국 파병을 했으므로 일찌감치 사성장군을 준비해온 엘리트 커리어라고 봐야겠습니다 합참 전략기획차장 40기보사 사단장 육군 미사일 사령관 보통 포병으로 올라가는 최고자리라고들 생각하지요 미사일 사령관으로서 대장진급한 최초의 장성입니다 최종 보직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2020년 총선 민주당 영입 3호 19대의 백군기 용인시장 때만 하더라도 극히 이대적이던 민주당의 사성장군 영입은 이번에 경기 포청 가평 이철희 후보에 더해 2명이 늘었습니다 더해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코너 한국의 포스트 쿠테타사 쿠테타? 쿠테타 우리가 늘은 이사니까 구테타 진주 울러가고 싶다 집권 초기 YS가 하나회를 날려버리면서 파악한 다른 군인들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짜잘한 장교들 모임인 알짜회라는 것이 있었죠 이렇게 표현하나? 34기부터 44기인 당시로서는 짬찌그레기들을 문민정부는 근신처분으로 그대로 뒀습니다 아마도 난리치면 다음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뜻이었겠죠 그리고 23년 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너네들 개엄령 고려하는 거 아니냐는 선제적 공격을 하고 문재인 당 대표가 전방의 육군부대를 시찰나가면서 다시 주목받습니다 사단장 군단장이 되어 있었던 그 시절 짬찌그레기들은 추미애 대표의 기습에 입을 꾹 다물었고 이후 정권이 바뀌자 알자회와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진 김병주 후보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올라갑니다 부사령관 시절에는 미군들에게 한국체험 프로그램을 휴가 지원까지 해주며 상당히 많이 돌려 국내보다 캠프 내에 미군과 식솔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정의당의 12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12번 정민희 31세 여자 정당인 한국체대 레저스포츠학과를 제작당했습니다 현재 정의당의 강남구의원회 부위원장이고요 전 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전 심상정 팬클럽 심크러시 회장 전 정의당 청년정치학교 1기 회장 청년할당입니다 재산은 미기지했고 납세는 61만원을 냈습니다 팬클럽이라고만 문제가 되진 않을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어색한 모양이군요 그렇죠 팬클럽이라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심상정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민주당으로 말하면 팬클럽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 도지사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심상정 팬클럽과 노사모는 결이 좀 다르게 읽히는 거죠 특히 뭐 시간의 힘도 있고 그간의 이런 사건도 있고 게다가 이 인물은 지난 지선에서 비례대표로 나왔을 때도 이미 주목을 받았었어요 언론에 네 그렇습니다 전 2018년 지방선거 강남구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낙선했습니다 이때 아버지 정세형씨는 청주시장 후보 어머니 홍청숙씨는 청주시 기초위원 후보로 나란히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가족 셋이 모두 출마를 했었죠 같이 인터뷰하고 그랬었어요 케네디가 그렇죠 온갖 가족이 다 정치 이렇게 붙이시나 조부인 고 정진동 목사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충북지역에서 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아버지로 유명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공화당 12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명호 63세 남자 춘천 출신의 전 4선 강서구 의원이니 레벨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적은 무소속이었다가 마지막 4선대의 한나라당을 잡았습니다 갑종 무학 등으로 병역이 연기되다가 결국 수용으로 인한 소집 면제 20세대던 76년부터 범죄 커리어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범죄보자 우선 폭처법 상해로 징역 1년, 집유 2년 76년입니다 이때는 민주화가 아닙니다 20세대던 해입니다 오 77년 다음에 77년 장물 보관으로 징역 8개월 대체 장물을 어서 나서 보관을 했을 것인가 이거 얼마나 오래 보관했는 것인가 4년 뒤인 81년 강도로 징역 2년 6개월 강도 특수절도 강도예요? 93년과 96년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과 200만을 벌금 냈는데요 떡이죠 떡 이거 다시 한번 말할 게 있습니다 풍속영업이라는 건 일본어식으로 하면 매춘이 끼어들 수 있는 유흥업소지만 한국어는 거기에 대해 게임 제공, 비디오 감상, 노래방, 숙박 목욕탕도 있어요 바다이야기 아니야? 근데 잘 안 걸려요 네 그렇죠 잘 안 걸려요 목욕탕, 노래방, 게임장은 잘 걸리는데 빠진 꼬라든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99년부터 2014년까지 구의원 사선의 길을 걸으며 범죄기를 은퇴한 것 같습니다 실상은 공직선거법 벌금 90만 원을 두 번 받았고 네 번째 임기 후에 공문서 변조와 행사로 인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며 확실하게 컴백했습니다 사문서도 아니고 공문서 변조입니다 이거는요 다섯 번째 구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중 특수강도장과가 불리할 것 같아서 죄명 부호를 변조한 혐의입니다 뭐 그러다가 마 이렇게 되는 것 중에 말을 지우고 다를 마로 만들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귀엽다 즉 사전 사승이 아닙니다 6회 지선 낙선이 하나 있는 거죠 지금 선거인이 제출한 선거 이력 보면 사전 사승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문서 역시 그리고 7회 지선에서 구의원 바 선거구의 무소속 이명호 낙선자도 동일 임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적인 디지털 기록에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범죄 공전자 기록 불실 기재입니다 국민의당의 12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김경환 50세 남자 서울대 전기공학 석사지만 변호사입니다 국민의당은 벌써 법조인이 3명째입니다 그러네요 배우자와 함께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출연해 비영리법인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포스트휴먼은 그 죽은 사람 인류의 인류 이후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사회와 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을 발간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으로 되는 거지 역시 배우자와 함께 출자해서 법무법인 민후를 만들었습니다 후보의 지분이 여기는 98% 내네요 민후의 홈페이지에는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의 이름으로 열린 학술 대회에서 김경환 후보가 무슨 강연을 했는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후보 같기도 합니다 이번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서 창당 기획단장을 맡아서 현재는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아 이번 2기 국민의당이요? 네 3년 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을 받았습니다 와 뭘 어겼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법이네요 네 퇴직금을 안 줬죠 자 친박신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한형교 58세 남자 한일지도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즉 지도를 파는 사람입니다 네 중소기업 티어일까요? 중앙대 행정학 박사 08년 18대 총선에는 자유선진당으로 구로을에서 낙선했습니다 국방일 수도 있죠 지도니까 2년 뒤에 5회 지선에서는 서울시의원 무소속 낙선 이때 뭔가를 어겼는지 2011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뭘 어겼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상태를 운전할 경우 집중력 저하로 사고를 내기 쉽죠 2016년에 교통사고 처리로 벌금 150만원을 냈습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친박신당의 후보가 레이스를 끝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거만 말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정보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유의미한 정보가 있었으면 그걸 얘기했겠죠 네 열린민주당 12번 확인하시죠 열린민주당 12번 안원구 60세 남자 서울대 행정학 석사 수료 현 플란다스의 개 대표입니다 네 이거 뭔지 아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네 이 개가 여의입니다 플랜다스 개죠 계획 다스 돈 이게 아주 쉽게 말해서 저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다스가 누구 건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도 안 밝혀서 그럼 우리가 다스를 사보자 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민운동으로 돈을 모아서 다스의 주식을 사서 회계장부 및 거래처 분석 등의 다스의 운영을 살펴보겠다는 목적을 가진 시민운동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표였고요 어 대표입니다 현재도 네 하지만 그 가열차게 시작을 했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서 안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다스를 매기는 얘기잖아 재산은 4억 2천 5백 7십 4만 천원 그리고 벤츠 C200을 탑니다 병역은 육군 중위 전역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이었습니다 국민의정부에서 청와대 파격 근무를 갔었는데요 네 MB 정권에 대해서 한상률 국세청장이 태강시럽 세무조사에 대해서 박연차 회장 태강시럽의 베트남 공장 개발을 까봐야 되니까 베트남 공장 계좌를 까봐야 되니까 그 베트남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국세청에 어떻게 한번 계좌를 까봐라 약간 불법적으로라도 그렇죠 이런 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안원구 후보가 이 명을 어긴 거죠 그 뒤에 좌천되는 등의 사태 압박을 받아가지고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고 나니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이명박이라고 적혀있는 문서를 봤다고 한 뒤에 이를 폭로했습니다 근데 이를 폭로한 뒤에 갑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게 비싼 값에 사도록 강요한 죄로 징역 2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정가입니다 그게 정가인 2010년 뇌물소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인데요 본인은 MB 정권의 밑보인 누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본인들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네 직도 잃었고 평생 가지고 있던 성공도 빨리 했는데 옥살이도 해보고 12번까지 확인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100% 국내 생산 유해물질 무첨가 품질은 그대로 가격은 절반 까다롭게 챙겨 잘 만든 생리대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가 29 Days 면역 과민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21대 마지막 시간 비례대표 시간입니다 1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생당 13번 후보입니다 문정선 51세 여자 민주평화당 시절부터의 대변인으로 시민운동가 몫인 것 같고요 취약지역의 몫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과가 멋집니다 2012년 업무방해로 벌금 200 2015년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공용재물손계로 벌금 200 이건 상당히 터프합니다 이건 지폐 같은데요 둘 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아직 보수 미량에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미량에서 80년대부터 살았습니다 빨갱이 소리도 직접 들어봤고 미량 송전탑 이슈도 직접 겪어본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전과 두 건은 미량 송전탑 반대를 비롯한 시민운동의 전과인 거죠 5회 지선에서 민주당 비례로 미량 시의원에 당선되었지만 지역구로 나간 6회 지선에서는 낙선을 하였습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한 토착외구 논평 위성정당 짝충정당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친 논평이 허투루 들리지는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래입니다 미래한국당 13번 후보입니다 미래한국당 13번 이영 50세 여자 벤처기업과 CEO입니다 전 사단법인 여성 벤처협회 회장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새누리당으로 나와서 낙선했습니다 재수 중이죠 제가 이래서 좀 확신하는 게 맨 거의 끝번호를 받더라도 지금 공청권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애프터스쿨 이영은 춘천 김진태 의원 응원을 갖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영 후보 말고요 미래한국당 13번 이영 후보는 광운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암호학 석사하기를 받았대요 그게 더 낫는데요 2000년 초반 보안기업 테르텐을 테르텐? 테르텐 창업해서 디지털 콘텐츠 보안시장을 이끌어왔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인 거죠 이후 2006년부터 협회 이사와 부회장, 수석 부회장 등을 거치면서 2015년 제9대 한국여성 벤처협회장이 올랐는데요 2017년 2월 스타트업에 엑셀러레이팅과 엔젤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영 컨설팅 전문기업인 Y 얼라이언스를 세웠고 2019년 7월 벤처캐피탈 Y 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Y 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요 대체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했네요 약정총액 25번 규모에 1호판을 결성해서 본격적인 벤처 투자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영혼 없이 읽은 이유를 알겠죠 벤처 유닛입니다 정말 이게 여전히 미래한국당에 그게 있어요 보안 쪽이 아니군요 아무거나 해라 투자를 받으면 된다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여성이고 기업이고 벤처 유닛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13번입니다 이수진 50세 여자 대전생 36보건대 간호학과 의유 간호사 그보다는 한국노총 배려 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조위원장 한노총의 산별대표 가운데에서는 첫 번째 여성입니다 총연맹 부위원장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 21번으로 낙선했고 조금 더 앞으로 왔습니다 일에서 뒷본으로라도 받아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웃고 있어야 돼 자본지 웃으면 서울 동작의 이수진 후보와 생년과 이름이 같습니다 직업만 달라요 서울의 이수진 후보가 한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정의당 13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조성실 33세 여자 정당인 이와여대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졸업 여성할당입니다 현 정의당 보육노동특별위원장이고요 장하나 전 의원과 함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도 보육정책이나 성평등위원회 위원 활동을 했었고요 특히 정치하는 엄마들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끈질기게 요구하여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유명하죠 무서운 조직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공개한 게 정치하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이후 조성실 대표는 이용호 국회의원실 정책비서관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외 보건복지부 제7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제4기 성평등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제사는 1억 2천 정도 있네요 우리공화당 13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윤정순 59세 여자 경기대 사회복지 석사 그리고 성문 엔지니어링 이사 소상공인 배당으로 보입니다 성문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의 회사는 서울 송파 경기 양주 이렇게 있는데 본인 재산 중에서 공장과 상가가 양주 광적종합 공구 상가에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모두 성문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다량 갖고 있네요 대표자의 이름이 김재규인 것이 묘하게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인으로 웃으면 안 되지만 아니 우리공화당이 지금 왜 공천을 줬죠? 국민의당 13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정수경 44세 여자 국민의당 네 번째 법조인 전문 분야가 약간 시대 방향에 걸맞는다고 할까요?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의자 지원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정수경 법률사무소의 대표번호사이자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사업이사 서울시립대회의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지난 지선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서울시의원 낙선했습니다 시의원 후보일 때 블로그가 있는데 신림동 맛집 소개가 한 반 정도 가까이 있어서 찾다가 배고파졌습니다 아예 쓰램덩크에서는 강백코를 좋아하는 파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대답 안 해주는데 그런 건 대답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서태웅을 좋아하는 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열린민주당의 13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열린민주당 13번 정윤희 출판인 기흥에 살고 있습니다 건국대 문화콘텐츠학 박사 재산은 7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이고요 책문화네트워크의 대표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도서관 할당 문화할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시 이건 굳이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해보고 싶긴 하다 네 했군요 네 점점점 이제 뒷번호로 갈수록 다시 기호 3번으로 돌아갑니다 민생당 14번 후보 확인하시죠 민생당 14번 한나라 때 광명시에서 3선 했고요 2002년 경기도지사 당선입니다 팀을 이적한 후에는 험지로 나가는 스트라이커가 되어 18대 종로 낙선과 3년 후 분당을 보궐선거 당선 14년 수원병의 보궐에서 낙선한 후에 은퇴합니다 그렇죠 그 언젠가부터는 손학규가 중대결심을 했다 행동에 나선다 하면 더 큰 이슈가 터져서 묻힌다는 징크스가 있죠 그럼요 국민의당 입당으로 정기에 복귀한 직후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이 가장 큰 예입니다 그래서인지 손학규 후보가 대선 경선에 3번 참여한 대선주자였음을 기억하는 사람도 의외로 적습니다 경선에서 그를 이기고 본선에 올라간 정동영, 문재인, 안철수는 모두 대선에서 낙설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값에 비해 논란도 존재감도 좀 적은데요 얘기가 쉽잖아요 손학규랑 붙으면 넌 진거다 이기면 손학규에게 이기면 바른미래당 시절 당내 내홍의 중심이었던 것이 역대 가장 크게 인식되는 손학규의 논란거리입니다 반대하던 3당 통합에 결국 끌려왔고 비례 2번을 노렸지만 당 내외의 비판의 직면에 14번으로는 이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한국당 14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미래한국당 14번 최승재 52세 남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대표입니다 본인 장남 모두 육군 병장 만기고요 전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입니다 현재는 비례대표란 이 상징을 내세우는 건데요 최승재 대표의 경우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매우 심합니다 최승재 후보가 최근까지 소상공인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직위에 돌연 중도 사퇴를 하면서 창당이 무산되버렸습니다 창당보다는 출마가 낫죠 아 이 창당을 하려다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싹 접고 출마를 해버린 거군요 그러면 같이 창당을 하려던 사람들 네 그래서 같이 하려던 사람들은 본인의 국회 입성을 위한 스펙사키용에 불과했다며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후보가 2015년 2월 초대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데 이어서 2018년 연임에 성공을 해서 2021년 3월 말까지가 임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국회에 입성을 하면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 딱 오해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14번입니다 더불어시민당 14번 김홍걸 56세 남자 시민당 14번은 김홍걸 김홍걸은 김홍걸 민생당 14번과 똑같이 강력한 사람이네요 서울생 2대 4대 부고 고대 불문과 아버지는 DJ 어머니는 이희호 이사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연치 않은 서강대 입학과 관련된 소문처럼 김홍걸 후보도 고대 갈 때 전두환 정부에서 개 꼭 받아야 되냐고 전화 몇 번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전과는 최규선 게이트 관련 03년 알선수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기 1년 6월 집유 3년 실제 관계기관에서 로비를 하지는 않았고 받은 주식수나 규모가 많지 않아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문이 있긴 있었으나 당시 본인이 낸 최후 변론서를 통해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라며 형 선고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상병 만료 장남 6급 차남 서울소방재남본부에서 복무 만료 목포신안의 김홍일 의원 무한신안의 김홍업 의원과 달리 긴 세월 선출직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오더니 이분이 저희 당 지지의사를 표명하셨다는 말을 하자 그간 정치권과 거리를 지켜왔던 원칙을 버리고 성질난 김에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이따금 언론에서 안철수를 팹니다 형들이 당내 파워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과 달리 지난 총선에서 친노가 누군지 모르겠다 확실한 건 친문은 한 명밖에 없더라 라는 말을 통해 독자 세력화와 개파 문제에 선을 긋습니다 재작년 지선부터는 당이 부르면 헌신할 생각이 있다는 말을 하며 처음으로 선출직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번이 첫 출마입니다 정의당 14번 보시죠 박웅두 51세 남자 농업 진도생 진도향동초 진도고성중 광주진흥고 전남대 농학과를 졸업했고 농어민 할당입니다 현재는 곡성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 농어민위원장이며 전국농민의 총연맹의 정책위원장입니다 강기가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요 그렇군요 네 민노당 전남도지사 후보에서 두 번 낙선 그리고 곡성 군수에서도 낙선을 했습니다 전농의 인사들이 참 재밌는 게 고위층으로 올라가도 실제로 농민이라고 써놨을 때 그 직업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어떻게 또 왔다 갔다 한냐 제사는 69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병역은 수지결손으로 5급 장염은 지금 상병입니다 지금 한창 세겠네 그렇죠 정가는 07년 특수공모집행 방해로 벌금 150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공화당 14번 후보 보시죠 조시철 61세 남자 우리공화당의 교육연수 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당직자 티오로 보입니다 육군 중위전역인데 군종이었고요 어딘가에선 선교사라도 불린답니다 페이스북에 통일선교건국연구소라고 쓰인 헤더를 달고 있습니다 통일선교? 우리공화당 카페의 쓴 글을 보니 박정희가 비밀독립군이었다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14번 후보입니다 진용우 59세 남자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한의사로 대한한의사협회에 감사를 지냈습니다 즉 한의사협회 배당 후보로 보입니다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위원이었습니다 본인 심신장애로 병역 면제인데요 3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목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장애인TO로도 보이죠 정과는 2005년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이거는요 무허가약죄, 면허대여, 조제거부 등등 여러 경우가 있어서 짐작은 안 갑니다 근데 셉니다 그러게요 지난 총선 때는 새누리당의 송파갑 예비후보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엔 경선인이 안 될 것 같다가 결국엔 경선인이 됐어요 그래서 경선에서 집니다 순순히 승복하고 상대 후보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14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황명필 46세 남자 JH 컨설팅 대표입니다 이나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입니다 전 노사모 16대 대선특위 전국 온라인정책 홍보팀장입니다 아이디가 핵펙탄이었다고 하네요 전 울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었습니다 재산은 1억 3천, 병역은 육군 상병 복무 만료로 소집 해제 되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울산광역시 동구 가선거구에서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바 있습니다 3월 19일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클리앙의 글을 썼습니다 아? 클리앙이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원내 교섭단체의 중심축을 만들고자 열린민주당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열린민주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그럴만큼의 충분한 후보를 내지도 않았고요 다만 거기에 준할 만큼의 캐스팅보트는 만들겠다는 게 목표죠 그렇죠 민생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호 3번의 15번 후보입니다 한성숙 48세 여자 남대문 자영업자이니 소상공인 티오에 갔습니다 아니에요 민생당은 그런 티오가 없어요 지금 다 보니까 근데 굳이 만들자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업계 안배가 없어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평화당 사무부총장이요 그 외에 당직도 맡고 있습니다 군산출생, 군산신풍초, 군산중앙여중, 군산여상,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졸업 재산신고서에 시아버지를 지웠고요 병역신고서에 배우자를 지웠는데 안 써도 된다는 걸 뒤늦게 안 것이지 이혼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혼하면 안 나와요 그렇죠 원래 배우자 안 쓰죠 병역은 직기니까 배우자는 안 써요 재산신고서에서 시아버지가 독립생기면 안 써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알고 지운 거예요 이름을 성수기로 표기해서요 이름 때문에 비수기가 될 수 없는 성수기라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재수급이군요 이상입니다 네 미래한국당의 15번 비례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한국당 15번 전주해 53세 여자 변호사 은광여고 서울대법대 전 서울중앙지반법원 부장판사고요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입니다 여성이고 법조인 윤희 씨입니다 1989년 30일에 사시합격하고 이후 판사로 근무를 했는데요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반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직은 사임했습니다 같은 해 법무법인 태평양 기억하시죠 네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요 독특하게도 구구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에서 시민단체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냥 얼마나 보수적이길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동성애 반대 단체랑 개신교계 단체에서 전주해 변호사는 미투와 관련하여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대법원에서 처음 사용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 성명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증거가 아닌 성인지감수성을 성폭력 사건 심리의 판단 기준으로 판시하게 만들어 젠더를 합법화한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넌 안 돼! 라는 이유입니다 근데 개신교 시민단체에서 왜 반대 성명을 내요? 개신교니까 네 동성애 반대 단체 개신교 정치 세력화를 꿈꾸는 개신교 세력의 주류는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진보 언론도 못 찾았는데 더 치밀한 매니페스토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 남녀 간의 성대결을 조장하여 사회 분란을 가중시키는 페미니스트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여태까지 계속 피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극우 단체들이 정말 열심히 하네요 네 일일이 이걸 다 찾아봤다는 거거든요 이덕재의 통일당에서 되게 싫어하겠다 네 이상입니다 네 15번까지 밀려 나오니 이쪽에도 법조인들이 나오네요 양정숙 55세 여자 혜원여고 이대법대 학석박 사법연수원 22기 변협의 이사였습니다마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감사일도 많이 했고요 15년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에도 도전했고요 민주당 섹션이죠 11번부터 여기로 오니까 수집용 감투를 많이 모은 후보들이 좀 나옵니다 작년 말에는 국가인권이 비상임위원이 되어서 정부로 들어옵니다 14년에는 이혼소송에 미래에 받을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이 되도록 하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16년 총선에도 비례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고 19번을 받아서 낙선했습니다 4년간 4번 땡겼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아 4년간 번호를 4번 땡겼어요 나는 얼굴 땡겼다는 걸 4년 전에 지금 사진을 또 다시 쳐다보고 4번 앞으로 왔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는 후보 얼굴 가지고 땡겼느니만이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저는 무슨 슬롯머신을 했나 그래서 강남 서초 아파트를 샀나 강남 서초 아파트 송파 부천 건물 포함 재산 92억으로 시민당 후보 중에 돈킹입니다 정의당의 15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15번 김혜련 43세 여자 정당인 이와이소 대학교 정책과학과를 수료를 했고요 부산생입니다 지금은 고양시에 사네요 현재 정의당 당대회 부의장이고 전 경기도 고양시 의원의 3선 의원입니다 지금 이 정도 번호 내려오니까 지금 의석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3개의 정당이 다 원래 당에서 공천해 줄 법한 정치인들을 놓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3선의 고양시 의원인데요 처음에 당선되었을 때 25세로 전국 최연소 당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네 최연소 당선은 근데 보통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재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3선까지 했으니까 대단하죠 그러게요 네 게다가 고양시 의회의 건설교통위원장이고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 김종대 국회의원 정무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국회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재산은 3억을 조금 넘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공화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유연숙 50세 여자 소프라노 성악가 인재영 12호 신명요고를 졸업했고 캐나다 로열 콘서바토리 오브 뮤직 그러니까 왕립음악원을 졸업했습니다 아 그래요 선관위에는 학력을 미제출했습니다 우린 알아냈는데 체코 오파바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공연한 적이 있는 세계 유일의 지체장애인 소프라노라고 합니다 장애인 TO의 비례대표인 동시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문화 쪽도 생각할 수 있고요 재작년부터는 클라라 U라는 예명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끝입니다 이렇게 우리공화당의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네 훨씬 앞으로 배치해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앞에 나눠줘야 될 게 너무 많았죠 맞는 해석입니다 국민의당의 15번 비례대표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15번 신경희 55세 여자 세종대 행박이며 배움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움사이버대학 K1 파트너스 컴퍼니의 이사라고 하는데요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경영 컨설팅 업체입니다 이종격투기 단체가 아니군요 이 업체는요 막 생겨서 아직 홈페이지로 보면 소속된 컨설턴트가 없습니다 아이쿠 이런 이만 마치겠습니다 파트너도 없는데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시길 빌고요 열린민주당의 15번 비례대표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열린민주당 15번 국령의 59세 여자 사회적 기업인 대표입니다 전남대 행정학 박사 그리고 전 성화대학교 교수였다고 합니다 현 다산명가 사회적 기업의 대표인데 찾아보니까 전통 찻집인 것 같습니다 사람인 기업 소개에는 과실 및 그 외 최소 절임식품 제조업이라고 하네요 국령의 볶음 고추장이 히트상품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도 입점을 했습니다 농촌 같은 거 할 땅인가 봐요 농촌 같은 거? 볶음 고추장 할 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맛있긴 하지만 소기업 할 땅일 수도 있고 재산은 8억 7천 8백만 원 정도 되고요 장남은 5급 차남은 육군 병장 만기입니다 정가는 한 건 91년도 먼 옛날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냈습니다 2006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전남 도의원에 한 번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도 상진 군수 강진이겠지 2010년에도 강진 군수 예비후보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2010년에도 강진 군수 예비후보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청자 모양의 명함이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저는 농축사님에게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번 편집됐습니다 많이 틀렸거든요 그때는 SNS 선거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를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버렸습니다 블로그는 이번에 완전 버려진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는 블로그가 대세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게 소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더더욱이 명확한 거죠 민생당에는 저희들이 지금 16번 후보들을 알려드릴 시간인데 민생당에는 지금 16, 17, 18번 후보가 차례로 지금 사퇴했습니다 16번도 사퇴했어요? 네 그새 또 사퇴했다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봉원 중장 재밌는 얘기 있는데 그래서 지금 덕질이의 저주 나이스 물론 만약에 16번까지 민생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19, 20번까지 당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번호들이 비어있으니까 그렇게 승계하는 게 맞죠 하지만 저희들은 사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중간에 쉬어가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자 16번 후보들을 각 당에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민생당의 16번 후보가 현재 사퇴했고요 이봉원 중장 사퇴! 네 안녕히 가시고 연금 많이 받으시고요 자 미래한국당의 16번 후보부터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당직자 배려 같기도 하고요 네 미래한국당 16번 정운천 66세 남자 저는 달의 유닛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참달의 참달의 할당 키위 할당 과일 할당? 지난 지선에는 내가 달았는데 식품할당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고당도 할당 20대 국회의원이었고요 본인 장남 모두 육군 병장 만기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고 현재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2010년 전북 시도지사선거에서 한나라당으로 낙선을 하고 2012년 19대 국회의원 전주시 완산구 의뢰서 새누리당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2016년 20대에 전주시 의뢰서 새누리당으로 당선을 했으니 얼마나 당에서 입분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참달의 아저씨 정운천 지금 전주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고 굉장히 멋있게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높은 번호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멋있다 나는 이번에 불출마를 하겠어! 그렇지만 저기 그걸 내놔? 호남이자 농업유닛이라고 번호를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하네요 굉장히 멋있네요 20번은 안 돼! 고당도 후보입니다 더불어시민당 16번 전용기 28세 남자 저의 이번 총선 난이도 최강의 후보 전용기! 사람이 안 나옵니다 다 럭셔리한 것만 나옵니다 대통령 전용기 매일에도 나오고 마산생 하포고 한양대 에리카 생활체육과 한양대 에리카 총학생회장 현재는 이곳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중입니다 시민당 16번은 민주당 팜의 신인배분입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대학생 공동본부장으로 전개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24살이겠죠? 이해찬 대표가 들어온 18년 지도부에서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제가 최근에 한 정치인에게 들었는데 후보가 되고 나면 삶에서 가장 달라지는 게 살찌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걸어도 주는 대로 먹으면 칼로리 초과됩니다 최근 사진에서 부쩍 늘었더군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단식투쟁 한번 하면 돼요 머리 한번 깎고 여당이 그러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공천도 받았잖아 김종철 49세 남자 정당인 서울생이고요 중경고 서울대 경제학과 90년대 운동권이었다가 국민 승리 20일 권영길 비서로 바로 전개에 입문을 합니다 이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진보신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지난 지선까지 공직선거 성적은 6.5 낙선 1 사퇴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동작을 해서 노회찬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해당 지역구에서 나경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노회찬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아 미안해서 아니면 노회찬 원내대표가 내 옆에 두고 가겠다 두고두고 가겠다 가까운 곳에 두어라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에는 윤소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제사안은 6억 4천백만원 정도 됩니다 병역은 육군 입영 복무 만료 1999년생 직계 비속이 현역 병입대상 현역병 좀 있으면 갑니다 좀 있으면 갑니다 정가 3건은 모두 집회 관련 정가이고요 비례 당선 후에서 지역구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16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정광호 36세 남자 부산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해 SK건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데 여기 써 놨어요 현 SK건설 프로 무엇의 프로인가 거기서 부르는 직급 이름인 것 같아요 팀장 과장 이런 팀을 없애고 정프로예요 그러면 작년 5월에는 동반성장팀에 있던 것을 확인했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국민의당 동반성장팀이에요? 아니요 SK건설 동반성장팀에 있었고 국민의당에도 있었다 까지만 알아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이종군 T.O? 그런 건 없겠죠 아까부터 다 없었던 거 알죠 없는 거만 지원해보는 재미 열린민주당의 16번 T.O를 보시겠습니다 조대진 40세 남자 변호사 영남대 법학 전문 석사 청년할당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에는 할당이 없죠 그냥 40세라서요 혹은 영남 언젠가부터 우리가 무슨 할당인 것 같습니다 무슨 T.O인 것 같습니다 농담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보다는 지금 간송문화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눈에 띕니다 현재 법무법인 민행의 변호사고요 간송문화재단의 법무 임원입니다 재산은 19억 정도 됩니다 육군병장 만기 페이스빅 프로필은 문재인 대통령 뒤에 서 있는 사진이네요 전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 위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청년 당당 대표라고 합니다 청년 조대진을 문재인 정부의 호위무사로서 국회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잘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야당이 지금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생당 17번 사퇴했습니다 16번 후보들 다 보셨고요 17번 후보들 가운데서 지금 민생당 17번 후보가 사퇴했고요 미래한국당의 17번 후보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서정숙 67세 여자 약사입니다 이화여도 약대 졸업했고요 강남구 약사회 여약사 회장이고요 전 한국여약사회 9대 회장입니다 2006년에 서울시 의원선거 강남구 의뢰 한나라당으로 나와서 당선된 경력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심평원에서 상인감사로 활동을 했거든요 서정숙 후보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국회에 입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심평원 상인감사로 일하던 당시에도 20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시도했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공천탈락 이후에는 새누리당 당사를 항의 방문을 하고 4.13 총선 전까지 약 52번 이상 여의도를 방문해서 이렇게 무은 거죠 그래서 집념의 비례집착 후보로 알려진 겁니다 지역구는 거절한다 유형이죠 공천을 줄 때까지 찾아온다 좋게 말해 집념의 비례집착 후보인데 이 정도 평은 괜찮지 않을까요? 진상이잖아요 나를 감히 선거운동시켜 나는 비례야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공포의 대상이겠죠 이상입니다 무서운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들 많다 하면 이렇게 높은 번호 받는다니까 더불어시민당 17번입니다 양경숙 57세 여자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예전에 없는 권력을 흔들며 사기를 크게 쳤던 양경숙 라디오21 대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겹쳐서 평생 홍보하기 골치 아픕니다 실제로 상당히 긴 세월 일부 언론은 이 두 사람을 헷갈려서 민주당에 정치공세를 퍼부을 때 썼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5년과 98년 민주당과 세정치국민회의로 종로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 재선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뒷시간대에 활동했던 종로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양경숙 씨와도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진짜 한국은 딸 이름이 정말 많아야 돼요 맞아요 정숙 영숙 정숙 지금 우리 옛날 사람들 중에 이번에 한 달 동안 순자 몇 명 봤습니까 정의당 17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호진 47세 여자 정당인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입니다 현재 정의당의 공정언론특별위원장이고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7대의 노회찬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습니다 재산은 마이너스 43만원 공직선거에 두 번 낙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 17번을 보고 오시죠 정주열 58세 여자 요양보호사 대표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원장이라서 그래서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요 가톨릭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따르다가 6년 뒤 재적당합니다 부천 진영구에서 21년 동안 교사를 했고 현재는 서정대의 겸임교수 겸 책임교수입니다 무려 뷰티아트과 겸임교수예요? 그쪽 학부를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상으로는 그쪽을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단체의 어머니격이라고 하는 대한어머니회에서 경기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6회 지선에서 무소속으로 도의원의 낙선 지난 7회 때는 바른미래당이 되어 부천시의원에 낙선했습니다 더복지타임즈에서 출마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야망을 드러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싫은가 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왠지 뭔가 감싸지니까 뭔가 치장에 들 때 쓰는 문장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야망을 드러냈다? 그동안에 어머니회에서 조용조용 하시던 분이 그렇죠? 시의원 다 안 되니까 그냥 도의원 시의원 다 안 되니까 국회의원으로 간다 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 보시겠습니다 열린민주당 17번 김정선 47세 여자 겸임교수 목포대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의 겸임교수입니다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한양대 음악학 박사입니다 제사는 2억 9천 정도 됩니다 경력은 전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꿈의 오케스트라 수석강사입니다 열린민주당 후보를 17번 소개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이네요 그렇죠 저는 훨씬 안 했어요 네 저는 지금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런 얘기했는데 그렇죠 다했죠 자 18번 후보들 확인하시겠습니다 민생당의 김선미 후보 사퇴했습니다 자 민생당 후보 사퇴한 가운데 미래한국... 미래통화... 영원히... 미래... 미래... 미래한국당 18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한국당 18번 이용 41세 남자 스포츠 정책 전문가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밝힐 때 이게 유닛이에요 보니까 이게 슬픈 게 체육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뒷번호에 있습니다 네 육군 중사 전역사유는 본인의 전... 전공상 전공상이 뭔지요? 임무수행 중에 다쳤네요 아 그렇구나 전 봅슬레이 스켈레톤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입니다 저도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네 현재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제연맹 스포츠 위원입니다 호남 출신인데 강원도청 소속이고요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봅슬레이 스켈레톤 대표팀을 이끌었고 2011년부터 감독을 맡아서 이 썰매 불모지에서 원윤종, 서영우, 윤성빈 등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한 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 공이면 더 앞벌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별 인터뷰도 없어요 그냥 공천장 받았다 이 정도의 언론이 아이고 세상에 언론은 매정이에요 확실히 더불어시민당 18번 보시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18번 이경수 63세 남자 17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름은 다양할수록 좋다고 했는데 더 흔한 이름 핵융합 관련 전문가 민주당 20대 총선 영입 19호인데 18번 받았습니다 대구생 경복고 서울대 물리학과 시카고대 물리학과 석사 텍사스 대 플라즈마 물리학 박사 무종으로 소진 면제 세종의 아파트와 상가 포함 재산은 30억입니다 공부하다가 91년에 귀국해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들어가서 92년 국내 최초 플라즈마 공동연구시설 한비이세 총괄 책임자 한국형 핵융합로 융합 연구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국제열역융합실험로 ITER이라고 있습니다 EU를 단일국으로 놓으면 한국 포함 7개국이 참여하는 토카막 실험로인데요 이것의 책임자 중 국내 대표급인 인물입니다 우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 것 같더군요 들어봤어요 핵융합이 상용화되면 진짜 짱인데 정의당의 18번 오버 보시겠습니다 박종균 53세 남자 대학교 시간강사 1991년 광산 붕괴 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되었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세넷대학교에 재활학 박사를 땄다고 합니다 굉장히 젊은 광부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의당 장애인위원장입니다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충남포럼 대표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할당이겠죠 재산은 2억 6천 그리고 병역은 육군 입영 복무 만료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입니다 정의당을 통한 장애인 정치참여 역량 강화 실천 모델 정착과 산재노동자 본인이 당한 것도 산재잖아요 산재노동자의 원직 복귀 사회복지 시스템 지원 공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18번 오버 보시겠습니다 이현웅 49세 남자 다섯 번째 국민의당 변호사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인하대 로스쿨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제정했을 때 마트 쪽에서 소송을 걸었대요 이 소송을 맡아서 부평구를 승속해 한 변호사였습니다 이전 국민의당 때는 20대 총선 부평을 후보로 나가 낙선했고 이번 국민의당 리로드 창당 기획단에도 합류를 했습니다 창당 공신들 중 한 명이군요 18번 후보를 모셨습니다 이제 다시 민생당 19번 후보 확인하시죠 민생당 19번 이숙자 57세 여자 당직자 후보로 갔습니다 3당 통합 추진위원회의 실무자였습니다 서광대 경석 6회 지선의 새누리당으로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는데요 여기서 3당이라는 건 바른미래당 민주통합당 대안신당 7회 지선에서는 바른미래당으로 낙선했습니다 즉 새누리랑 탈당파였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돌아가지 않았군요 허은아 47세 여자 일단 먼저 정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좋아요 06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어서 벌금 100만원씩 음주를 했습니다 아 좋네요 09년 11월 5일날 음주 두 번째 벌금 200만원 두 배로 마셨네요 주량이 늘은 거죠 하지만 재밌는 직업은 한국 이미지 전략 연구소 소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관리하려면 피곤하거든 어쨌든 이미지 망했네요 그렇죠 페북 프로필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같이 술을 마신다 망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걸 보여주는 수업을 하는 거죠 지금 아니면 좋은 이미지를 위해 같이 술을 마시고 네 그렇죠 페북 프로필에 바꿔야 미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써있는데요 종편에 출연해서 출연자들이나 연예인들 혹은 정치인들의 얼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취준생 컨설팅 그러니까 컨설팅 항공을 봤는데 그러니까 취준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펙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면 아 경험을 못 사와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책임감과 정직함, 협상력, 추진 능력 등이 MD 그러니까 MD 직책 있잖아요 MD에서 갖춰야 할 요건이라고 말해주는데 하나마나 하나마나 한 말이죠 그렇죠 책임감과 정직함, 협상력, 추진 능력은 4대4 헌터에서도 갖춰야 되는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이미지 전략 연구소면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요? 의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허은하 후보는 2008년 논문이 브랜드 매너의 구성 차원 및 고객 기반의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균관대에서 박사하기까지 받았는데 결국 셀프 표절 논론이 있습니다 자기 걸 자기가 베낀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동으로 한 실험 데이터를 그냥 자기 것이냐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그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고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 정가를 먼저 얘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매실 운전 경력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입에 담는 것도 눈물이 날 듯 슬프다라고 해명을 해서 제가 맨 앞에다가 얘기를 왜 후보를 울리고 그래요? 데센에서 입에 담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에 담는 것도 눈물이 저희가 그런 거 대신 입에 담아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좋아 더불어시민당 19번 더불어시민당 19번 정종숙 52세 여자 성화여고 경북대 회계학과 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민주당의 지역안배로 보기에는 보통 출마 기록도 있어야 지역안배 정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닌가 봐요 취약지역 배려 포지션입니다 이 자리를 두고 강체리 상주 군의 의성청송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남치루 대구시당 위원장이 신청을 했는데 정종숙 후보에게 돌아갔고요 당초 단독신청으로는 9번을 받았는데 시민당에서는 19번이 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저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비슷한 번호입니다 장남 공군병장 만기 차남 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합니다 월세 보증금 포함 재산은 1250만원 예측을 하셨겠지만 당선되면 대구 경북 최초의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이 됩니다 정의당의 19번 후보 보시죠 박인숙 54세 여자 정당인 성공에 대해 실천 여성학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대표 경력은 현재 정의당 여성안전특별위원장 그리고 전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 대표였습니다 처음 민주노총의 여성위원장이었고요 인천본부 부본부장이었기도 했네요 재산은 2억 4천 정도 되고 장남은 좀 있으면 갑니다 어디를 군대를 그렇죠 정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992년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민주화운동이죠 시기로 봤을 때 민노당, 통진당, 진보정기당에서 공직선거 4번 낙선했습니다 그런 후보입니다 국민의당의 19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박재영, 56세 여자, 건국대 경박 제2형 컴퍼니의 대표이사라고 하며 한국미래동시농업지원센터의 법인 대표라고 합니다 미래동시농업지원센터 이 둘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미합작법인 회사로 미국 벤처기업의 한국지사업무를 대행해주는 제2형 컴퍼니라는 회사의 2002년 기록이 있어요 이 회사인지는 확실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싶습니다 설사 이 회사가 맞다고 해도 박재영 후보는 2019년에야 출자금을 내고 들어온 경우입니다 최근에 생기는 살 거예요 경기도 의원의 5회 지선에서 7회 지선까지 3번 도전에 다 낙선했는데요 민주당,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순서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어디서 오셨죠? 바른미래당에서 왔겠죠 아니, 저 보은옥천 영동교산에서 시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1, 2, 3번 당이 아닙니다 이게 민주당,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순서면 지하철 역으로 따지면 졸아서 한정과장 더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온 1번, 2번, 3번 지금으로 치면 1번, 2번, 3번인데 처음으로 10번까지 밀려봤어요, 이번에 그러네요, 분미래당이 10번이죠, 지금 언젠가부터 제가 후보 소개하는 말이 짧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언론들도 당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가 20번입니다 20번 후보부터, 20번 후보죠 민생당 20번 조환기, 59세 남자 동국대 인도철학과 문학석사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불교특별위원장이었다가 민생당으로 플로우한 것 같습니다 본인 육군 이병, 의병 전역 장차난 모두 공군병장으로 차담은 6월 군번이라 전역이 둔해 보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21번의 추미나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민생당은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나 너무 정보가 없는 게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데요 앞으로 가면서 또 다른 명도 그래요?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지난번 총선에 봤을 때는 나중에 그냥 궁금해서 다른 모든 정당들의 뒷번호 비례대표 후보들을 좀 봤어요 봤는데 정당의 중앙당에 있는 당직자들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어디 딴 데 가서 의수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막 30, 40번 번호 받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나 후보였어 혹은 그걸로 이걸 통일대로 나중에 좀 더 앞번호를 받는다거나 지역구 공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사람 많이 만나는 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비례 후보 나왔다는 사람들 가급적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은요 당선됐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미래한국당의 20번 후보 모시겠습니다 미래한국당 20번 노용호 48세 남자 정당인이고요 미래한국당 사무처를 맡고 있습니다 육군 병장 만기 전 국회 정책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열급 1급 상당이라고 꼭 전화하죠 48세인데요 신한국당 공채 5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사회생활을 이걸로 시작했네요 강원도당 사무부처장 사무처장 중앙당 기획조정국장 등 당직자 오래하면 공천받는다는 희망을 주신 분 그럼요 이상입니다 인생이 민정당인데 지금 그런 자리도 덜어 있는 거예요 20번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 20번 정지영 48세 여자 역시 당직자 포지션입니다 니폰으로 가면 그렇죠 잔인하네요 좀만 땡겨주지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새누리당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이제 압니다 저도 민주당 비례에는 항상 사무직 당직자 비례대표 포지션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용히 힘든 일 많이 하는 당직자에게 내주는 자리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는 물어봐도 대답이 다들 달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6명 정도의 후보가 있었고 최종 낙점된 것이 정지영 후보입니다 12년도 민주통합당 중앙당 대변인실 국장일을 할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3번을 받아 낙선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당직자 일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13번이나 앞으로 왔네요 네 정의당 비례대표 20번 후보 보시죠 강상구 48세 남자 정당인 김재출생 전주신흥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정의당 교육연수원장이었고요 전 정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재산은 2억 6천 육군 입영 복무 만료 소집 해제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2 진행자 그리고 유유상종 진행자이고요 강연자 겸 작가라고 합니다 어째 많이 들어본 이름이 다 했습니다 정의당 중앙공약인 청년사회상속제 녹색기본소득 최초 제한자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의 20번 후보를 보시죠 국민의당 20번 위성진 44세 남자 NCS미디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IPTV 채널인 리얼TV를 송출하는 회사입니다 중소기업 유닛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의 비상임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를 땄고요 재산을 보면 배구자가 부산에 지분을 가진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부부가 모두 소통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 짱 많아 이상입니다 도로를 가지면 어떤 기분인가요 청취자 여러분 강제 수용된 거 아니에요? 새벽에 루지드 타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못 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많은 후보를 보셨고요 자 이제 미래한국당부터 시작해야죠 미래한국당의 21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최영희 68세 여자 직능단체인입니다 이 직능 유닛이에요 선거운동 때 같이 많이 도와준 장남 공군병장 만기 차남도 육군병장 만기 손자 1, 2급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손자 1위 2급 현역 대상이요? 손자 1, 2위 손자 1명이 일반 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려 500만 원을 공윤연도에 받았습니다 많이 방해하셨군요 전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이었고요 현재는 대한미용사 중앙회 회장입니다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 활동을 했습니다 정당 정치에는 사람이 아니라 직책이 곧 공천장이기도 합니다 2006년 3월부터 대한미용사회 회장의 취임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중앙회 공금을 수천만 원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2013년 8월 8일 벌금 500만 원을 받고 항소를 했습니다 손이 크시네요 지회에 지부 임직원 및 실무자의 해외 연수를 실세하면서 규정상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여행사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 입찰을 하치지 않고 자신의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수백만 원을 찬조금을 받고 그 여행사의 계약서도 작성치 않은 대가로 선정해 주어서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매번 천만 원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3천만 원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1번에 화끈한 분이 나왔네요 그리고 전국의 미용인들로부터 기술강사 자격증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1인당 300만 원씩 받은 혐의로 2009년 5월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은 후 최영회장 1,800만 원, 같이 했던 사람들은 1,500만 원 등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지금 뭐 이렇게 송치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싹 다 걸렸네요 희한하게 네 그러면 제가 찾아냈습니다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다음번 선거에 나온다면 2년이나 4년 후에 지금 전과 1번민들이 확 늘어있겠네요 제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이런 거 걸리면 번 건 토해내나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이제는 삭발 시위가 있을 때 박대출 의원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미용사 대신에 그 대가로 좀 많이 요구하실 것 같은데 배임 좀 하고 시민당 21번 더불어 시민당 21번 이소현 37세 여자 시민당 21번은 엄마 섹션입니다 2017년 6월에 생긴 아까 정의당 시간에 조성실 후보에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연주 의원 사퇴 운동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학원 허용 비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를 들이받아 온 시민단체입니다 1기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 장하나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민주당 측 단체인 줄로 아는 보수 언론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1기 공동대표 조성실 후보는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죠 그간의 기록을 보건대 이 단체는 민주당을 그냥 싫어하는 수준이라서 어떻게 이 단체의 이름을 여기서 보는지 저는 놀랐죠 물론 이소현 후보의 존재 가치는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를 넘는 다른 얘기가 있죠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태호군의 어머니입니다 축구교실에 다니던 초등학생을 태우고 가던 승합차의 충돌 사고로 5명의 초등학생 중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였지요 정치적 공방을 만들기 위해 세상 모든 운전자에게 억압적인 법이라는 아젠다를 만들어서 뿌리는 이들이 있었지만 실제 사고의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제한속도를 2배 넘겨 어긴 84km의 과속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평범한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이소현 후보가 막내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로비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정치하는 엄마들이었고 조직 내부의 토론은 상당했겠으나 개별적으로 영입을 제안한 민주당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민주당 총선 영입인제 12호 여러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어린이 생명안전법 처리 호소를 위해 한국당 나경원 대표를 만났을 때의 경험이 입법부 진입을 결심하는 데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났을 때 깊이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서 민식이법을 볼모로 삼자 고민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만사기며 5월 출산 예정입니다 아이고 순산하십시오 어린이 안전분야의 후보로 지원하고 싶었는데 그런 분야가 없어서 기타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굳이 말하는 걸 보면 지금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노란통학버스는 경찰청이 관리하는데 통일된 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번호가 너무 늦었습니다 정의당의 21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21번 이현정 40세 여자 연구원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입니다 현재 정의당 기후위기 미세먼지특별위원장이고요 전에는 가톨릭 간동대학교 연구교수였습니다 대한하천학회 이사이기도 했고요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예비 내각 국토환경부 예비 장관인 걸 보면 여성할당이지만 환경 쪽에 역량이 있는 후보입니다 그러게요 재산은 3억 8천 이번 지선에서도 정의당 비례로 낙선 이번이 아니죠 저번이죠 저번 지선에서도 정의당 비례로 낙선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네 여기는 비례도 당직자형이 있습니다 후보가 네 국민의당 21번 후보입니다 국민의당 21번 신나으리 30세 여자 인명구조사로 대한인명구조협회에서 대회협력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츠비 인터내셔널이라는 생존수영클럽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유년 시절 저병 수영선수였고 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전국소년체전에도 출전했다고 합니다 고1대 수영으로 미국에 유학 가고요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엔 호주에서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 근무하며 와 수영 유학을 갔어요 생존수영 이론을 공부했고 네 2015년에 개츠비 인터내셔널을 만들어 수상안전 캠페인 사업 등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마포을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발견된 것은 국민의당입니다 와 21번 정치 처음 하는 분치고는 빠르군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했다 뭐 이런게 아니라 네 빠르다 네 21번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아까는 20번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했나? 안했던 것 같아요 안했어요 아 그럼 여기서 광고 네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입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손을 따라서 자 야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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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업 퍼펙트 25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XSFM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온 두유는 쌓아놓지 않습니다 당일 제조 당일 판매 두유는 원래 그렇게 온 두유 밤이 깊었고요 젠장 저희들은 내일이면 이제 그 하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을 앞두고 비례후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녹음입니다 저희들의 2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 후보입니다 미래한국당 22번 우신구 69세 남자 기업인 본인 장남 모두 육군 병장 만기 09년 4월 15일에 건축법 위반 200만원입니다 이번에 청거날이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새누리당으로 나와서 낙선한 경력이 있고요 전 고향 상공회의소 회장이고 현재 한국자동차 부품 판매업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중소기업 활당이고요 공약은 최저임금을 조정해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아달라고 해서 이 조직에서 전략적으로 민후보입니다 재밌죠 중소상공인들의 대표는 아래를 억압하고 위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한 끝 차이로 난이도를 지켰네요 그래서 편합니다 가끔 오타로 잘못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검색했는데 신발이 나오죠 더불어시민당 22번 권지웅 32세 남자 부산생 동인고 연대기계공학과 연대부총학생회장 육군병장반기 민달팽이유니온 aka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법인위원장 우리 방송에서 가끔 들으신 적이 있는 직장노조 아니고 지역모임 아니면 만들 수 없던 정치적인 모임들이 있죠 청년유니온에서 시작한 소위 정치적인 이유로 모이는 광장의 사람들만 많아 보이던 시대를 넘은 광장 바깥의 사람들의 모임들 중 하나로 현재에는 아예 주거용 건물 전대업을 합니다 낮은 주거비 원하는 만큼의 계약기간 커뮤니티 이웃 간의 신뢰도 파악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한 집과 조합원을 확충하고 있는 곳입니다 되게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재밌어요 네 몰랐는데 네 10년간 이 문제와 관련된 시민사회 활동을 했고요 후보가 있던 당시 연대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을 찾는 달팽이 기숙사 운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민주당 지역구 일대는 없던 당사자성이 시민당으로 오자 해당 업무 실무자들 위주로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집 없는 비율이 45% 국회의원 집 없는 비율이 12%라는 지적이 날카롭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짜 부동산 많은 국회의원들은 벌벌벌벌 떨면서 선거운동 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의당 22번 후보 보시죠 김영훈 52세 남자 정당인 부산 출신이고 마산중 마강중학교 마산중학교겠죠 동화대를 나왔습니다 마강중앙고? 마산중앙고 마산중앙고 있어요 최종학력은 성공에 대해 정치학 석사입니다 현재 정의당 노동본부장의 노동본부장이고요 제6기 민주노총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6대 20대 철도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운수산업노조위원장이기도 했네요 재산은 4억 4천입니다 병역은 5급 전시근로역이고요 아들은 2000년생으로 상급현영 입영 대상입니다 노조활동 관련 정가 4건이 있습니다 공약 중에서는 전력산업재공영화 그리고 KTX와 SRT통합 등 민영화 방지법이 있습니다 좋네요 여당은 아직 그 말 못하거든요 국민의당의 22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22번 김도균 57세 남자 이민 혹은 다문화 유닛으로 보입니다 한국이민재단의 이사장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민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한국어 능력 등을 측정해서 한국사회 적응도를 측정해주는 사회통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재단입니다 종합평가는 영주용 귀화용으로는 아니고요 3차 종합평가가 코로나19로 취소되고 임시 휴업 상태이네요 어쩌다가 이런 재단을 만들었나 봤더니 전에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국경경비포스트죠 여기서 청장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한국당 내가 25번 전까지 익숙해지겠습니다 기회가 25번이나 있는데 틀려야겠어요? 자 미래한국당의 23번 후보부터 23번을 보고 보시죠 김은희 28세 여자 테니스 코치고요 전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자문위원이었죠 이 사람의 번호는 앞으로 오지 못했군요 네 결국에 그랬습니다 스포츠계 성폭력 고발 당사자 김은희 코치는 초등학교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테니스부 코치를 고발하면서 10년형을 받게 한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김은희 성폭행 사건 이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곳은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그리고 문체부도 아니고 체육회 관계자가 아닌 일반 성폭행 상담소였고 여성단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은희 후보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체육관계 기관들은 피해자 가해자 사이에 있는 중립기관으로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분명히 체육관계 기관들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인터뷰한 게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죠 체육계 성폭행 폭로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되면서 관계 기관들이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는 김은희 테니스 코치의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번호가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맞습니다 23번 더불어시민당 박명숙 60세 여자 대한약사회 추천인사 보건복지 분야 덕성여대 의대 장남 차남 육군병장 만기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안양 여성의 전화 초대회장 서울 영등포 김민석 후보 때 말씀드렸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의 임기란 상임의장의 딸입니다 약사회 임원들은 어쩌다가 가끔 얼굴을 내미는 이런저런 업체에 고문을 해주기도 하는데 7년간 지호영이라는 업체의 고문이었죠 보수 언론이 그 지호영의 대표가 영구인이 김정숙 여사와 동문관계를 이용해 특혜를 얻었다고 특종이랍시고 내보내는 대실수를 저지르지요 참고로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 지호영 대표는 숙명여대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2대 4대 부고 나온 김홍걸 후보는 2대 졸업생들과 특수관계인이죠 최초에는 민주당 13번을 받았었습니다 정의당의 23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조혜민 30세 여자 정당인 당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와여대 여성학석사 대표 경력은 현재의 정의당 여성본부장입니다 전에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사무국장이었고요 안희전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치개혁 공동행동 차별금지법 재정연대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23번 국민의당은 봅니다 국민의당 23번 채명희 65세 여자 백담의료재단의 한울요양병원에서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양병원 언어예요 근데 본인은 직장인으로 인식합니다 직장인이라고 써냈습니다 조선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땄고요 6회 지선에서는 민주당으로 광주동구의원 비례에 당선을 했습니다 초선이 뭘 어떻게 한건지 후반기 의장도 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이 2011년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될 때요 눈물로 배웅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 정이 많군요 그걸 보도한 언론들이 눈물로 배웅하고 있다 충성의 눈물 TO인 것 같습니다 플로우는 바른미래당이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24번 후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미래한국당 24번 하재주 63세 남자 연구원이고요 본인 장남 모두 육군 병장 만기입니다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었고요 전 OECD NEA 이게 원자력기구란가봐요 원자력개발 국장이었습니다 원자력 안배구먼요 탈원전 정책 폐기를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 과정에서 원자력계 인사들이 선전하지 못합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531명 중에서 원자력계 인사가 총 5명이었는데요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중앙위원장과 박상덕 전 한국전력연구원장 서령주 전 한전원자력연료 상인감사 그리고 하재주 후보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한 명 된 겁니다 26번 후보 5명 중에 한 명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과학계가 굉장히 침통하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24번 더불어시민당 24번 이상이 56세 남자 경희대 의대 제주대 의대 교수 예방의학 전문의 지난 총선 마포갑에 출마해서 낙선했는데 당시의 정당이 복지국가당이라는 당이었습니다 이 정당을 15년 11월에 처음 만든 인물입니다 4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후 지체장애 4급 참여정부 시절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연구원장으로 일했습니다 복지국가당 창당 이전에는 천정배 계파로 보일 정도로 천정배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으나 복지국가당을 만들면서 결발합니다 그 뒤에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정당명이 있었는데 중요치 않아서 제가 까먹었습니다 알아봐도 잘 모르겠는 인물입니다 제가 소수정당사를 보다가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이름이네요 네 맞아요 심지어 우리 사무실 동네 후보였어가지고 정의당의 24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임프울은 35세 비수술 트랜스젠더입니다 소수자 할당 정당인 건국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충남의 차별금지법 재정연대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행성인 트랜스젠더 키어 인권팀 팀장입니다 재산은 340만원 차별금지법 성별정정 생활동반자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당의 24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장윤섭 39세 남자 용인지 수지구에 살며 현대자동차에서 책임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13년째 대리 뭘 책임지는 매니저일까요? 그러니까 매니저들 중에서 책임이 많은 매니저 좀 윗급의 설명하려고 그래 내가 물어본 내가 미안하구만 광양제철고 서강대 기술학과를 졸업해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석사 이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아? 네 왜냐하면 같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2015년식 i4e를 타고 있는데 가액이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서강대 나일 때는 테니스 동아리에 있었나 봅니다 그 정도는 안아냈습니다 다시 미래한국당 25번입니다 미래한국당 25번 박현정 58세여 주부라고 써졌어요 우리가 모두 아는 그 박현정겠죠? 아니 이건 주부라는 직업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재산은 136억입니다 원래 주부도 X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별주부인가? 별주부? 아니 별 저런 주부를 다 봤네 이런 상황이 같은 주부로서 매우 부럽습니다 네 전 서울시양 대표고요 그리고 삼성 주부 너무 잘하면 서울시양을 저는 대표시켜줍니다 그리고 전 삼성생명 전무구 저는 삼성생명의 보험이 있습니다 특수공기나 심지어 종신보험 방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왜냐면 저는 20년 붙는 건데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 너 처음에 가입하면서 20년 뒤면 난 이미 죽어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20년을 어떻게 부어 했는데 벌써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서 만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죽어도 해지 안 하고 있습니다 해요 근데 이런 중요한 보험 정보를 왜 내가 너네들한테 알려주지?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박현정 전 서울시양 대표 사이의 칭챙총 공방전을 좀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박현정 서울시양 대표가 직원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호소문이 올라왔죠 박현정 대표는 정명훈의 사주라 지목을 했고요 여러 지저분한 공방이 오고 가운데 직원 폭행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근데 보험업계는 보험업계 대변을 하러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하나 쏟아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고요 서울시양 대표 시절 겪었던 원한관계에 의한 박원순 적용 용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4당의 뒷번호 정의당은 제가 상한 점을 모르겠습니다만 뒷번호들의 중앙당이 봤을 때 정치적으로 꽤 다루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뒤로 쌓여 있어요 분노에 가득 차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들 더불어시민당 25번 강경숙 52세 여자 이대 특수교육과 원광대 특수교육과 교수 24번 이상희 후보처럼 감투가 많고 이상하게 개인을 홍보어주는 기사가 많으며 정치권 근처에 쭉 있었습니다 정의당 25번 후보 보시죠 최영란 47세 여자 29년째 전북대 병원 간호조무서라고 합니다 한국방통대 문화교양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전라북도 간호조무사회 회장입니다 전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의 부위원장이었고요 재산은 2억 6,445만 4천원 장남 6급 만기 공약은 간호간병의 통합서비스 제도를 전명시행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25번 후보 보시죠 박삼숙 57세 여자 한국공론포럼의 운영위원입니다 이건 국회 소속의 사단법인으로 백인원탁회의의 형태를 하는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대한신학대에서 철학박사를 땄고요 6회지선에서 세정시민주연합으로 인천 서구의원의 비례당선 7회지선에서는 바른미래당이었어요 시의원 비례 3번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번까지만 등록하기로 됩니다 본인이 공개 안 한 출마 이력으로 어떻게 잘 알아요 그래서 출마는 못하고 국민의당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다했군요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한국당 26번 후보 보시죠 미래한국당 26번 권신일 49세 남자 기업인 해병대 병장 만기 장남 의경 상경 복무 중입니다 전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 정책연구위원이었고요 현재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입니다 에델만? 에델만코리아가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홍보회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당선 목표가 26번까지라고 말하는데 희망고문 당하고 있는 후보죠 그리고 사실 27번에 있는 후보는 안 그래도 비슷한 기분이었는데 훨씬 더 기분 나빠졌죠 목표는 오버헤드 잡는 거죠 우리 딸의 맨날 목표는 정교 1등이라고 지금 20년째 얘기하고 있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당시 홍보회를 맡았었고요 20대 총선에서는 성북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력이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26번 더불어시민당 26번 정우식 51세 남자 동국대 철학과 동국대 총학생회장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조계사 청년회장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천협회 사무총장 종교연합 공동대표 직함에 일관성이 없네요 등 직함은 많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시민당 24, 25, 26번이 비슷합니다 이 직함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높은 건 육군 상병 소집 해제네요 전 육군 상병 조계사 청년회이면 굉장히 큰 믿을 수 있는 상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의 26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배수정 36세 여자 정당인 성룡관대 경영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정의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정의당 대군시당 여성위원장입니다 재산은 2억 6천이 있지만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재산은 이때 의지는 없다 그렇습니다 재산에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주식도 있고 그렇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홈페이지에 비례후보도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후보 개개인마다 전부 다 공약 5개를 의무적으로 적도록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중앙공약이면 제가 소개를 안 드리고 후보 개인의 공약이면 제가 지금까지 소개를 드렸거든요 거기에도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리고 또 당직자형 후보들은 비례후보들은 자기가 비례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계속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같은 시즌에는 그렇고요 국민의당의 마지막 비례후보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26번 안종혁 47세 남자 방송인이라고 직업을 적어냈는데요 MBC 시사교양국의 프리랜서 PD였습니다 불만제로 화제집중 PD수첩을 거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성균관대 언론학 석사 2017년 충남 천안 나아 선거구의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으로 출마해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7회 지선에서는 충남도의원에 출마했지만 바른미래당으로 낙선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마지막 후보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어딜 가 인마 도망칠래 국민의당 후보들을 모두 확인하셨고요 다시 미래한국당 27번부터입니다 몇 팀인가요? 세 팀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로벨 런블블 끝 미래한국당 27번 후보입니다 미래한국당 27번 백현주 46세 여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빈교수 전 서울신문 NTN 대표이사입니다 서울신문의 연예전문 매체예요 대중문화라 쓰고 연예인 전문 기자인데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왜인지를 모르겠죠 하긴 연예인보다 더 재밌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모르고 듣고 있다 인재네 인재 이러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한류 콘텐츠 리포트를 많이 한 것으로 얼굴이 좀 알려져 있고요 인재영입이라고 하니 인재영입인 줄은 알고 있겠습니까? 언니들이 유명해요 쌍둥이 연예인들이야 아 그래요? 아나운서이기도 하고 방송인들기도 하고 인재영입이래잖아 내가 어떻게 믿어야지 알았어요 더불어시민당 27번 백혜숙 53세 여자 서울대 농대 장남 해군 병장 만기 차남 육군 병장 만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완도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인 바다환경이라는 곳의 대표입니다 이는 가족사업으로 보이고요 장차남 역시 그린환경이라는 유한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함 민원 넣음 아씨 정의당 27번 업어 보세요 정의당 27번 심지선 46세 여자 인권강사라고 합니다 군산대 상담심리학 석사고요 현재 전북장애인인권연대 인권강사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장애 당사자이며 현재 직장 내 장애인인식강사라고 제가 한 번 더 적었습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졸려서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잘 모르니까 막말하면 안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뒷번호는 정의당이 낫네요 한국당 28번호보 보시죠 미래한국당 28번 남영호 43세 남자 탐험가 육군일병 의병 전역입니다 세계기록 보유 탐험가고요 현재 미래한국당 대변인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3호인데요 그렇기나 빨리 인재영입 3호가 되는데 여기 이 번호예요? 네 뭐 과정 있지요 대장이라고 불립니다 남대장은 사진기자로 활동하던 중에 2006년 유라시아 대륙 1만 8천 킬로미터를 자전거로 횡단하면서 탐험가의 길로 나섰다고 해요 시상 이후 유라시아 대륙 타클라마칸 사막 겐지스강 고비사마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아라비아 엠프티코터 사막 깁슨 사막과 그레이트 샌드 그레이트 샌드겠죠? 네 그레이트 샌드 용기 잃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선배 친구가 되고 싶다는 정계 입문을 결정한 계기를 전했는데요 정말이 제가 고로한 건지 탐험가 영입의 이유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아 중요한 지적입니다 원래 번호도 좀 높은 거였는데 그냥 또 한 번 이렇게 청년 모험 도전 이런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기꺼이 소비당한다고 하면 저는 할 말 없고요 이 사람이 정책적으로 뭘 하겠거니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탐험가 업계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한데 그런 질문은 안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아직? 그래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있는데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네요 더불어 시민당 28번 더불어 시민당 28번 김상민 48세 남자 농업인 섹션 정읍생 정읍 호남고 조선대 환경공학과 현재 고향 정읍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건 사과 왜요? 내가 세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로 사과래요 정읍시 사회이치 연합회장 농축사님 이게 뭡니까? 사회이치라고 금면자조 협동이 새마을운동의 그거잖아요 사회이치가 원래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데 거의 전세계적인 청년 농업 활동가 그러니까 딱 우리는 못 들어가요 이제 나이가 아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니까 뭐 로타리클럽 라이언스클럽 이렇게 갈려면 사회이치 활동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쪽이 운동권으로 빠지면 많이 농민회로 갔었죠 아 영농지도자들의 중요한 코스군요 네 그리고 청년 농업인 단체라고 일단은 YMCA 같은 급이에요 여전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보면 3D, 4D 이런 거랑 다른 거잖아요 후루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이치는 홀리 새마을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였고요 핸즈, 하트, 헤드 아 또 하나가 뭐였는데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번째는 후루꾸 그리고 장학금 사업도 많이 해요 F야 이건 알겠습니다 정의당 28번 후보 확인하시죠 정의당 28번 이영석 49세 남자 정당인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역시 장애 당사자이며 장애인 인권활동가입니다 정의당 유엔 장애인 인권권리협약특별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전에는 한국장애인연맹의 사무총장이었으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장애인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재산은 2700만원 정도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2004년에 100만원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2014년, 2016년 각각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에 나와서 낙선한 바 있습니다 공약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 비준과 활동보조 65세 연령제한 폐지 그리고 본인자부담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독소조항 폐지입니다 좋습니다 29번입니다 미래한국당 29번 후보 보시죠 문혜정, 50세 여자,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고요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고 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후보 현장 대변인이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지금 다 설명해줬네요 SBS 공채 1기 전문 MC를 뽑았던 적이 있나 봐요 앵커,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러면 90년대인데요 1994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황심공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구 공천에서는 밀려나고 비례공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황 대표의 서울 종로선거를 돕던 인사들 중 허은하 후보와 문혜정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라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19번, 한 명은 29번 황교안배죠 통합당, 아니지 통합당이 아니지 미래, 미래, 미래 한국당 뒷번호 인사들을 보니까 정의당이 진짜 뒷번호가 훨씬 낫네요 저는 28번을 설명하면서도 정확히 뭘 위해 나온 후보인지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미래 한국당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후보가 나온 지 꽤 됐네요 부럽습니다 민의생당, 국민의당은 갸웃갸웃했는데 계속 확실히 지난번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하고 정의당은 비례 순번 한번 비교해보면 그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박은수 25세 여자 청주생 성신여대 법대 더불어민주당이었다고 해도 최연소 후보입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10살이었던 04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지표에 나가서 세상에 정당정치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딸을 끌고 다니던 이재숙 청주시의원의 딸이죠 보수 언론이 엄마 찬스 쓴 비례대표라고 깠는데 더불어시민주당 기초위원은 1629명입니다 엄마만 1600명이 넘는데 정확히는 부모만 30자리 있는 국회 부모는 3200명이 넘는데 30자리 있는 국회 비리에 29번 받은 걸 엄마 찬스라는 말을 대다니 차라리 원래 하던 대로 김홍걸 오버 아빠 찬스 얘기나 하십시오 29번인데 2010년 고2일 때 청소년의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가볼라 했더니 조건이 까다로워서 준의원 제도라도 만들어달라고 따져서 준의원이 되었댑니다 입당은 15년 20살 때 했습니다 오른쪽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정의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29번 당연히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그런 그 평상시의 생활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던 다른 사회인들이 못하는 고민을 한 번쯤 해요 내가 집을 사면 그 집에 가치가 몇 억 얼마쯤 되는데 그 돈을 내가 평생 써도 다 쓸까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살면 그 질문을 드디어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질문 그런 것 같군요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도 앞으로 종종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에디터 분량 끝 안녕히 계십시오 한 명씩 이렇게 사라지는 안타깝게도 비례는 무소속이 없어서 분량 끝 비례 무소속이 있으면 4천명쯤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이제 당이 두 개 남았습니다 미래한국당부터 30번 후보를 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 30번 박대성 39세 남자 페이스북 한국일본대정책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막 나간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죠 5급 전시 근로역이고요 그리고 현재 오큘러스 코리아 정책 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 VR라는 오큘러스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청년, IT, 스타트업, 미디어, 문화예술, 인재, 영입입니다 뭐 다 갖다 붙인 거죠 근데 막 마지막 번호도 넣는데 에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도 이렇게 뭘로 영입했다는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아예 주는 저는 계속 추측했어요 규제개혁 철폐 공약에 맞춘 인사인데요 혹시 들어오면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페이스북 운영을 좀 입부장하게 하려나 하는 이런 기대가 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시민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하고 저희 3명 나가 있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 혼자 할게 그리고 카톡 찍게 더불어시민당 30번 유일한 후보가 시민당의 마지막 후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싶지만 연대의 정신으로 남아있읍시다 31번 후보 미래한국당 후보밖에 없습니다 정선미 45세 여자 변호사 현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가로열과 한변이라고 하네요 줄여서 거기 사무차장입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른군인권연구소 법률위원입니다 이거 바른군인권연구소의 카운터죠? 네 군인권센터의 카운터죠? 중국인 탈북 브로커에게 사기나 협박을 당하는 탈북민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고요 바른군인권연구소는 군 동성애 피해 문제를 위시한 극우 성향의 군인권연구소입니다 근데 이게 진보성향의 군인권센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를 해도 군이 묵살하는 것도 많고 피해자를 깔고 안고 지나가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럼 바른군인권연구소 우파의 군인권과 관련된 곳은 군인들을 뒷조사에서 색출하나요? 비슷합니다 인권이란 말이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당사자들의 정말 인권을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걸 좀 알겠는데요 근래 변이수 하사 전역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은 사건인 것 같아요 전역을 두고 낸 성명서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센터가 군대에서 트랜스젠더의 복무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시도이다 일단 하려는은 구어이고 하려는이 맞습니다 이게 성명서예요 심지어 변호사한테 그거 되게 많이 틀려요 왠지 모르겠지만 성 정체성의 원인이 자신의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정신심리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단 여기에 정신심리학 의사는 없네요 정신심리학자도 없고 성 정체성 원인은 사랑받지 못한 주변적 환경과 학창시절 잘못된 성교육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원인적 사실을 기초로 군종장교 등과 함께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접근하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18세기적이에요 이에 우리는 성전환이 가져오는 원인에 대하여 보다 다각도로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진 곳인데요 이 접근은 이미 끝났는데 70년대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혼자 읊고 있는 이유죠 당선권도 아닌데 픽업한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32번 김보람 36세 남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여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보람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미래한국당 대변인입니다 한예종 방송영상과를 졸업했고요 오구 전시근로역입니다 전 인사이트 cco라고 하는데요 이건 최고 컨텐츠 책임자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인사이트라는 우리가 아는 그 인사이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라카이 3대장 중에 하나 그나마 그중엔 낫지만 오우 제일 나쁘지 외롭지 않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다 잘 알고 있어서 전 전주국제영화제조직이 홍보미디어팀 마케팅팀 팀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청년기업인 아이트 스타트업 문화예술 미래산업 미디어 콘텐츠 광고 홍보 인재영입 여기 유닛이라고 하네요 유튜브 보람찬 정치의 운영자이기도 해요 아니 그 거대한 우라카이 매체를 운영하면서 유튜브까지 뭐하러 하셔 거기서 나왔잖아 인사이트 인사를 전주국제영화제조직이 홍보 미디어팀으로 갖다 쓴 적이 있군요 네 헐 음 생각보다 별 생각 없네요 그러게 금 그어놓고 운영할 줄 알았는데 원칙이고 뭐고 없네요 33번 미래한국당 33번 권순영 54세 여자 공기업 임원입니다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했고 본인 육군 중위 본인 육군 중위 공상으로 제대를 했어요 2010년 고양시 의회 선거에서 산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전 재앙여군연합회 경기도 회장이고요 현재는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부회장입니다 여성대표라고 하네요 전공상이니까 지금 본인도 상위가 있겠죠 군 복무 중 다쳐서 중위로 전역을 했고요 사회복지사 경력도 있습니다 왜 공천됐는지는 알 것도 같지만 사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정권 바뀌면 보은처장 같은 거 시켜주고 그러겠네요 꼭 당선이나 이렇게 비례의 목표가 아니라 유PD가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데도 중요합니다 자리도 많아요 자 34번입니다 미래한국당 34번 이종헌 46세 남자 주식회사 파만농 노무관리자입니다 육군병장 만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로 100만원으로 07년에 하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공익신고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파만농 노무관리자인데요 2014년 파만농 소속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제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부 고발을 한 이후에 사측은 사내 전상망 접속 제한 그러니까 인트라넷 안 되고 대기 발령시키고 부당 전보시키고 사무실 격리 배치시키고 최하위 등급 인사평가 등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줬는데요 이 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3번의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이례적으로 3번 다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 활동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미래한국당 인재 영입으로 34번 번호를 지정받았네요 스토리가 이상합니다 그동안 공익신고자에게 공천시 30%의 가산점을 준다는 혁신적인 당이 없어서 들어왔다라고 좀 뻘쭘해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30%의 가산점을 받은 건가요? 네 그렇죠 받았는데 34번? 그리고 근래에는 참여연대에서 이 공익제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계속 지지를 해줬거든요 자기의 이 선택에 대해서 지금 조금 뻘쭘해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34번이니까 두 배의 뻘쭘함 35번 미래한국당 35번 서안순 74세 여자 숙명여고 졸업했고요 현 지니코퍼레이션 회장 그리고 현재 미국 미주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입니다 재산은 367억입니다 미한인회의 인사라는 거를 그냥 글씨 쓴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니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을 한국인들은 이렇게 쓰지 않아요 LA 사투리에요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새누리당으로 나와서 낙선을 했죠 50년의 역사에서 시카고 한인회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라고 합니다 미국명은 진안순이고요 1969년에 도미했는데 남편 진태훈 씨가 1981년에 설립한 지니뷰티를 맡아 운영한 중서부 최대 규모의 미용 도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문화권답게 진태훈과 결혼했으니까 성을 진으로 바꾼 거군요 한국의 여성 최초 총경인 고 김정우 씨가 여성 경찰의 맞다리고요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장을 지내고 한미우호 네트워크 회장을 맡아서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를 매년 펼치고 있다고 해요 미국 중서부 지역의 노숙인들에게 방한용 외투를 제공을 하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4년 시카고시는 1월 19일을 진안순의 날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에 원래 이렇게 날짜 붙이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벨몬트와 에디슨 구간을 그의 이름을 딴 안 에스진 웨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래한국당이나 어떤 보수정당뿐만 아니죠 교포, 교민을 선택하는 거는 해외 선거가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노리는 겁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미주의 한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총선과 대선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대충 숫자로만 합해도 한국에 지금 국회의원 지었고 서너 개 나오거든요 네, 100만 정도 되니까요 30만당 하나 한 석 만들자는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교회와 한인협회 이 두 개에 걸쳐 있지 않고 어떤 외국에서 이민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36번 미래한국당 36번 김영근 63세 남자 경기고와 성경관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한인 네트워크 대표고요 병종 전시근로역입니다 장남도 전시근로역이고요 이민을 통해서 이민 때문에 연령이 초과됐다고 하네요 전 제외동포재단 사업이사 현재 세계 한인 네트워크 대표인데요 82년에 미국 버지니아주로 이민을 갔고요 현재에서는 YK리얼티라는 부동산 업체 대표였습니다 세계 한인 네트워크는 제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해 2008년 출범한 단체이고요 박근혜, 친박근혜의 조직이었습니다 통일은 대박의 기조에 맞췄던 건데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 카페는 여전히 휴면 중이고요 제외동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눈치가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띄어서 붙이기라도 했겠다 맨 뒤로 줄줄이 붙이냐 엄연히 유권자니까요 37번 후보입니다 미래한국당 37번 김경애 57세 여자 대학 교수고요 장남 공군병장 만기 현재 대한간호협회 교육전책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학교 간호과 교수인데 이게 다고요 미래한국당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일부러 그런 건지 상의에 아무도 배치를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약사 의료인을요? 네 약사 그렇네요 다른 정당은 소수정당들도 가끔씩 코로나19를 잊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왜냐하면 이 비례대표 정하는 거는 굉장히 일찍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야속할 거예요 언론이 그렇게 일찍 배신할 줄이야 같이 욕해줬는데 그렇죠 38번 미래한국당 38번 신미나 42세 여자 베리타움 대표고요 전 부주앨런 해밀턴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 영문 뉴스팀장이었는데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부주앨런 해밀턴은 미국계 컨설팅 회사이고 굉장히 크고 유명하더라고요 97년에 이 회사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경제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넛크래커 그러니까 호두깨는 기구 사이에서 빈터지는 세구다 사이에 튼져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진단한 바 있고요 오늘날 오늘날 자동차, 석유, 조선, 항공해운 등 전통산업에서 더 이상 고속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크 시대를 앞둔 한국 신세가 더욱 철향하다 이런 기조의 보고서였습니다 틀렸네요 글로벌 무대에서 완전히 소외된 하도국 국가로 전락한다는 이 무시무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곳에 일했었고 그냥 매일경제라는 이 신문 자체의 유닛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예견을 23년 전에 한 곳에서 일했는데 그게 하도 안 맞았네요 어쨌든 우리가 마스크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도 필요 없고 항공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마스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휴지를 만들어야죠 마지막입니다 미래한국당 39번 김난숙 62세 여자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이고요 장찬환 모두 육군병장 만기 전 연세대학교 교수고요 재산이 한 89억 정도 있습니다 2부와 ICT 멘토링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발된 멘토 IT여성기업인협회가 멘토링 하는 건데 선발된 멘토와 멘티 20개 여대생의 어떤 멘토링 사업률을 펼치는 일종의 사단법인 듯하고 이익단체인 듯한 컨설팅 업체 물론 우리끼리 답을 알 수는 없겠지만 멘토 연결시켜주는 사업체 있죠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거든요 돈을 뭘로 버는 걸까 여하튼 여성 IT 분야 공천이라고 보면 될 텐데 인물 정보는 없습니다 2부와 IC 멘토링이 위드 2부군요 매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마무리 멘트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오늘 제가 서울 편집해서 편집 끝내고 확인 끝내서 올려보낼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몸이 그래도 버틸만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녹음 끝나니까 지금 삭신이 안 쓰신 데가 없다 와 다 터지나 보다 빨리 끝내야지 네 당연히 당연히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방송 지금 들으시는 순간에 이미 사전투표 끝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실 거예요 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특히나 완주율이 뛰어난 거 같아요 이번에 사람들이 집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방송을 다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끼 이 사람들아 고맙습니다 혼내는 거야 고마워하는 거야 네 아 근데 더 이상 말을 덧붙이기도 힘드네요 그니까 말이에요 우리 팀들이 진짜 바닥에 바닥까지 뚫고 내려왔습니다 지하에 지하까지 뚫고 내려왔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드립을 쳐야지 싶으면서도 생각은 없고 이게 약간 살짝 아까 한 18번 때쯤에 완전 바닥이었다가 지금 살짝 튕겨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어 뭐 여전히 저는 뭐 그 방송 만드는데 그 의도에 벗어나게 잘 못했다는 생각 전혀 안 들고요 방송 잘 만들기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하나 많은 미래의 당선인 여러분 법대로 살아냅니다 짤리지 말아 그리고 아무리 소수정당이고 뒷번호 후보라도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터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놓으면 허동자는 물러갑니다 한동안 안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과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만 만나요 XSFM입니다 XSFM입니다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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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